오늘 들은 말과 같은 말이 있을 줄을 금성대군은 미리 짐작하였었다. 만일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면 금성대군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금성대군은 식전에 아침도 안이 먹고 수양대군궁으로 달려갔다. 금성대군이 수양대군궁에 가기가 싫어 새배 간 뒤로는 처음이다. 그래서 금성대군이 단신으로 말을 타고 여름해가 아직 뜨기도 전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수양대군궁 사람들은 놀랐다. 금성대군은 형님인 수양대군의 소매를 붙들어 앉히고 형님 어저께 정인질한 놈이 상감께 선의하시기를 청하였다 하니 이것이 정가놈의 생각이요. 형님이 시키신 게요. 하고 단도직입으로 질문을 바라였다. 수양대군은 안색을 변하며 내가 미쳤느냐 그게 웬 소리냐 하고 뚝 잡아떼었다. 그렇거든 오늘로 정가를 샥탈 관직하고 내요. 베이시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가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형님이 시키신 것으로 알 것이요. 워낙 정가란 할 수 없는 소인이요. 간신이요. 그놈을 살려 두었다가는 형님까지도 누명을 쓰시리다. 어떡하실테요. 형님의 대답을 듣고야 가겠소이다. 하고 금성대군은 따지었다. 상감 처분이지 정인지가 대신이여든 낸들 어찌하나. 하고 수양대군은 어디까지든지 모르는 채 한다. 금성대군은 형님의 진의를 의심하는 듯하는 눈으로 수양대군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형님의 그런 간신놈들에게 넘어서 에라만 뜻을 두면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요. 금왕의 숲부로서 군국 대권을 다 잡으시었으니 무엇이 부족하단 말씀이요. 형님이 만일 잘못된 뜻을 품으시면 천하가 명고 이공지 할 것이요. 나부터도 형님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이예다. 하였다.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이 잡아 떼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 이상 더 말해야 쓸데없는 줄 알고 다만 형님 매양 주공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시오. 부디 주공이 되시오. 그러고 충의를 모르는 간신별랑 모두 물리치어 버리시오. 하고 물러나왔다. 금성대군이 다녀간 뒤에 수양대군은 대단히 불쾌하였을 뿐더러 더 놀라었다. 왜 불쾌한 거 하면 안평대군이 없어진 뒤로 누가 감히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더니 나이로 말하면 14, 15년이나 어린 금성대군이 얼러대는 폼이 안평대군 이상인 까닭이다. 괘씸한 것을 보아서는 당장 한마디로 호령하여 버리겠지만은 금성대군의 말이 옳고 보니 옳은 말 임에는 수양대군의 패기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다. 허,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겠는걸. 하고 수양대군은 나가는 친하우 금성대군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안평대군을 죽이자고 정인지 권남 한 명의 무리가 진언할 때에는 고륙의 정도 생각하고 세상에 물론도 염려가 되었으나 한 번 이러한 일을 저질러놓은 뒤에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 우수었다. 제왕과 에서는 그러한 일은 예사여 하고 권과 한가들의 말이 과연 그럴 듯도 들렸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인지가 어저께 경애류에서 벽좌우하고 왕께 아뢰었다는 말이 이렇게 빨리 애관에 흩어진 것이 놀랍지 아니할 수 없다. 원, 누가 말을 대었담? 하고 수양대군은 매우 초조한 빛을 보인다. 왕이 사람을 시키어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에게 정인지의 말을 전하였는가? 그렇다 하면 그 심부름을 누가 하였을까? 이 일을 금성대군에 또 누가 아는가? 수양대군은 이 생각 저 생각에 매우 신기가 불평하여 조반도 자신은 듯 만듯하였다. 부인 윤씨가 수양대군이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나으리, 무슨 근심이시오? 청운이 나으리께 돌아왔거든. 무슨 근심이시오? 대사를 하시는 양반이 소소한 걱정을 버리시오. 이것이 수양대군이 무슨 근심을 할 때마다 그 부인이 격려하는 말이다. 더구나 천운이 나으리께 돌아왔거든 하는 것은 입버릇 모양으로 반드시 하는 말이다. 부인의 이 말을 미상불 수양대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 굳굳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어느 구석에는 내약한 데가 없었다. 때로 그는 냉혹하게 철석 같아도 때로는 또 더운 눈물을 흘리는 이었다. 윤씨 부인이며 정가 한가 권가 같은 이들이 돕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제왕의 사업을 할 생각은 아니하고 애로운 조카님을 도와 주공을 본받았을는지도 모른다. 벌써 누설이 되었구려. 하고 수양대군은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도 잠깐은 놀란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이 와서 하던 말을 하였다. 그거 누설 되었기로 걱정하실 것 있어? 성사하면 더 말할 것 없거니와 만일 일이 틀어지면 정정승이 한 말이니 정정승께 미를 아시오 그려. 하고 부인은 태연하다. 수양대군은 부인의 바르지 못한 생각이 불쾌하여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식후에는 한남군과 영풍군이 와서 금성대군 모양으로 정인지를 엄벌하고 수양대군은 어디까지든지 주공이 되어서 어리신 상감의 몸과 자리를 옹호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다음에는 또 송현수가 와서 그와 같은 뜻으로 수양대군에게 간청을 하였다. 송현수는 부인의 졸음을 못 이기어 우선 수양대군한테 한번 말이나 하여 보자고 오기 싫은 길을 온 것이다. 수양대군의 화는 상투 끝까지 올랐다. 은밀하게 한다는 노릇이 이렇게 그날 밤으로 누설이 되니 화가 안이 날 수 없다. 오늘 안으로 몇 놈의 모가지가 날아가고야 말 것을 수양대군은 생각하였다. 그 눈에는 살기가 있다. 한남군 영풍군도 수양대군을 만나보고 나서는 붕괴하기는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왕의 애수 권 자신도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이 되어가는 양을 볼 수밖에 없었다. 나이 많고 부인의 지혜를 가진 혜빈도 섣불리 이 사람 저 사람의 뜻을 통하다가 발각이 되면 한남군 영풍군 두 분 아울러 자기 삶 모자가 화를 면하지 못할 뿐더러 왕께까지도 누가 미칠 것을 알았다. 오직 따님을 생각하고 여량 부원군 부인이 밖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궁중에서는 내시 김충등과 궁녀 막산등이 발을 동동 굴러 애를 썼다. 그러나 경계가 엄중하고 염탐이 많아서 비록 뜻이 같다 하더라도 서로 의사를 통할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여편내들이 새에 나서서 입으로 말을 전하였으나 힘있는 대감내들이 겁을 집어먹고 쉬쉬하니 수양대군을 반대하여 왕을 옹호하는 큰 운동을 일으킬 가망은 없었다. 이래서 온 하루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던 끝에 세워진 계획이란 것이 무당을 시켜서 수양대군과 정인지가 죽어버리도록 예방을 하는 것. 인왕산에 사람을 보내어 칠성과 산천에 왕과 왕호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것 등이요. 가장 유력한 계획이라 할 것이 지중추 조율의 혹은 성문치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변 장사를 사서 수양대군과 정인지 등을 습격하고 일변 경문을 돌려 천하의 민심을 일으키자는 것인데 금성대군을 머리에 떠받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다 준비도 되기 전에 김득상이 어젯밤 밖에 나갔던 것이 발각이 되고 경해류에서 정인지가 왕께 선의를 청하는 말씀을 아랠 때 먼 발치 모시고 있던 내시들과 국녀들이 왕과 왕의의 목숨을 헤아려 음모를 하였다는 혐의로 어명 국문을 당하게 되었다. 김득상은 대장부라 뼈가 부러지어도 실토할 리가 없지만은 젊은 국녀 막산이가 매 못 이기어서 왕후의 명으로 김득상에게 말 전한 이야기이며 늙은 상궁 하석 고염석의 명으로 국녀 수동과 함께 기둥 뒤에 숨어 정인지의 말을 엿들었단 말이며 그 밖에 인왕산에서 기도하는 말, 시양대군과 정인지를 저주하는 말까지 다 일러받쳐 버렸다. 다만 왕께서 시키더냐 하여 시키셨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그것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조, 유례, 성문치 등이 하는 계획은 막산이가 몰랐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막산이가 실토하는 중에 든 사람들은 모조리 붙들렸다. 사건은 이만하고 말았을 것을 소경 나갈두에 처 변 씨가 그 남편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그 정부여 근부에 나줄 다니는 홍갑동에게 여량보원군 댁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점치러 왔더란 말을 고하여서 내근 내가 붙들리게 되고 왕의 유모, 아가지, 권 자신의 비자, 아지, 불떡, 무녀, 내은, 덕비, 용안 등이 인왕산 기도소에서 붙들리게 되었다. 조, 유례, 성문치 등은 일이 탈로 될 줄을 알고 조, 유례는 장사 김득성을 구종 모양으로 복색을 시켜 데리고 수양대군을 찾아가고 성문치는 장사 윤개똥을 데리고 정인지를 찾아갔다. 이것은 개를 엿보아 각각 하나씩 때려 죽이자는 깨다. 수양대군은 조, 유례가 금성대군 문객인 줄 알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 국로를 시켜 그가 데리고 온 구종으로 차린 김득성을 묶어서 죽도록 때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 유례를 욕보이어 금성대군으로 하여금 분통이 터지게 하려는 뜻이다. 그러나 무예와 여력이 과인한 김 득성은 감추었던 철여의를 내어 둘러 달려드는 수양대군 국로들을 수십 명이나 두들겨 누이고 역적 수양대군 나서라! 소리를 치며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김 득성이는 임금의 원수와 아오 김 득상의 원수를 한꺼번에 갚으려는 듯이 성난 범 모양으로 철여의를 두르며 수양대군 궁 앞마당으로 뛰어 들어간다. 만일 수양대군이 득성의 눈에 번뜻 보이기만 하였던들 득성의 성난 철태에 가루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벌써 뒷문으로 도망하고 부인과 두 아들과 만며느리 한 씨와 여러 비복이 크게 놀래어 좁은 구석을 찾았다. 그래도 부대부인 윤 씨가 태연히 대청에 나서서 이놈! 어떤 놈이 한데 어디라고 모험하겠시리! 이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단계에 때려 죽이지를 못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른다. 어머님! 어머님! 하고 열아홉 살 된 맏아들님 이름은 숭 후에 왕세자가 된 뒤에 이름은 장인이 후에 덕종대왕이라는 추승을 받았다. 는 황황하게 어머니 윤 씨의 소매를 끌어 만류하고 일곱 살 되는 둘째 아드님 이름은 평보 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이 되신 뒤에 이름은 황 체조 대왕의 뒤를 이어 예종 대왕이 되시었다. 는 어머님의 치마에 메어 달려 득성을 바라보며 울었다. 부인은 두 팔로 두 아들을 안으며 이놈! 어디 한 걸음만 올라서 보아라! 천벌이 내일 터이니! 하는 소리의 득성은 기운이 꺾였다. 어차피 인제는 죽는 몸이니 닥치는 대로 수양대군 식구를 때려 죽이리라 하였더니 부대부인 의풍에 눌려서 수양대군을 찾는 모양으로 뒷곁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전먹이 나중에 월산대군, 늘 아는 수양대군 만며느님 한시를 만나 철퇴를 들었으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미처 뒷문을 다 나서지 못하여서 밖에 매복하고 섰던 수양대군 궁 호의하는 삼십여 명 갑사 한때의 포위를 받아 반이나 죽도록 얻어맞고 잔뜩 결박을 지웠다. 조율에는 벌써 수족을 묶여 문 밖에 넘어지어 있다가 득성이가 갑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것을 보고 수양은 잡았지? 하고 물었다. 득성은 못 잡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어 보인다. 흔들 때 이마며 두기 밑에서 흐르는 피가 빗방울 모양으로 좌우로 흩어진다. 응 역적을 놓치었구나. 하고 으쩍 감은 것이 조율의 자기의 혓바닥이다. 수양대군을 못 죽였으니 자기는 죽는 몸이니와 죽기 전에 국문을 받으면 혹시나 정신없는 소리라도 금성대군을 부를까 겁이 나서 차라리 말을 못하도록 혀를 끊어버린 것이다. 나이 오십이 넘어 빈발이 반백이나 된 조율에 그는 결코 구군을 많이 받아 영달한 사람은 아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내려 반백한 수염을 적시고도 땅바닥을 물들이는 피는 그의 임금께 대한 충성이다. 정인지가 왕께 선의를 청한 것보다도 조율의가 수양대군 궁에 야료한 것이 큰 변이다. 입으로 피를 흘리는 조율의와 전신이 도시 피투성이가 된 김특성은 반은 끌리고 반은 채워서 야주개와 황톤마루를 지나 의금부로 왔다. 끌려가는 그들의 다리는 두 마디 세 마디로 부러질 듯하여 바로 서지를 못하였다. 아이들이 구경삼아 뒤를 따랐다. 근부에는 벌써 성문치와 윤개똥이 역시 반사가 되어 붙들려 와 있다가 조율의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실망한 듯이 고개를 숙여버렸다. 성문치도 장사 윤개똥을 데리고 정인지를 찾아갔으나 정인지 집 대문과 사랑에는 수십 명 갑사가 옹위하고 있어 사람을 들이지를 아니하므로 성문치는 윤개똥을 데리고 병문 어기에 숨어 있다가 정인지가 평교자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었으나 정인지는 얼른 뛰어내려 길갓집 행랑으로 뛰어들어가고 중과 부족하여 붙들려 온 것이다. 이튿날 우의정 한확 좌찬성 이사철 우찬성 이개린 좌참찬 강맹경이 비청에 모여 이번 사건을 의논할지 영의정 수양대군과 좌의정 정인지는 일부러 의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직접 사건 관계자인 까닭인 것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어저께 당한 일이 자못 창피한 까닭이기도 하다. 뒷문으로 도망한 수양대군이나 길갓집 행랑에 숨은 정인지나 결코 남복이 부끄럽지 않지 아니하였다. 수양대군과 정인지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여기 모인자가 다 그들이 신복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직 한확이 정인지와 공명을 다투는 일은 있으나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왕과 왕후에까지 돌리고 싶었으나 왕은 사실상 이번 일을 아시지도 못할 뿐더러 아직 일반의 물혼을 두려워하려 중추원사 조율에 혹은 성문치를 역적으로 몰고 그들이 한남군, 어, 영풍군, 천등과 부동하여 금성대군 유를 왕후에 올리려 한 것 같이 꿈이었다. 이렇게 한 대는 이유가 있다. 수양대군과 정인지가 욕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번개같이 퍼지어 고소하다, 통쾌하다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만일 이제 조율의 성문치를 대신을 습격한 다스린 죄로다 하면 세상의 동정은 도리어 조성 등에게로 돌아가고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불이익한 처지에 서게 된다. 그러나 조성을 역적으로 몰면 그렇게 백성의 눈을 속일 수가 있을까? 몰지 못할 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네는 도리어 왕을 옹호하는 충성으로 왕을 위하여 조성의 욕을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니 이야말로 저편의 화살로 저편을 쏘는 격이다 하는 것이 권남 한명의 헌책이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럴듯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리하여 조율의 성문치는 그만 왕을 해야려던 음모자로 몰리고 해빈양시, 금성대군, 한남군, 영풍군 등은 수양대군한테 찾아갔던 죄로 조성의 머리라 하여 삼남각처로 귀향을 보내었다. 전혀 애매한 사람을 참아 죽이지는 못한 것이다. 윤계똥, 김특성, 김특상, 왕의 유모 2호의 처 아가지, 국녀 하석, 고염석, 김수동, 김막산, 내시 2기, 김인평, 김충, 소경, 나갈뚜, 송현수의 비자 내근네, 곤 자신의 비자 아지, 불떡, 무당 내은, 덕비, 용안 등은 다 사형을 받았다. 이번 통의 요행으로 벗어난 것은 송현수와 권 자신이니 이것은 부득이하여 면하여진 것이다. 왕이나 왕우가 수양대군을 없이 하기 위한 일이면 왕의 예숙이나 장인이 참해도 하려니와 금성대군의 무리가 왕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일에 그들이 관계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 알 수 없는 일은 이번 통의 영양의 정종을 유배한 일이다. 어느 편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는 이번 사건에 관계한 적도 없고 또 관계할 리도 없건만은 청천병력으로 순천부에 기항을 가게 되었다. 정종이 기항길을 떠나기 전에 경혜 공주는 오라버님이신 왕께 마지막으로 하직이나 사례려 하였으나 국가의 죄인으로는 그러한 특전을 허함이 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피를 나는 단 두 동기인 왕과 공주는 남북 천리에 이별하게 되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왕은 유폐됨과 다름이 없었다. 권레에서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시고 어느 한 정각에 계시라는 강제를 받아 왕은 항상 사모아홉는 조부 세종대왕께서 즐겨 거처하시던 자미당의 수무시와 왕후와 마주보시고 우시는 세월을 보내시게 되었다. 그러한 세월도 며칠이 없었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에 영양우인은 순천부에 이 모양으로 왕의 편이 될 만한 이들은 다 먼 곳으로 치워버림이 되었다. 왕의 곁에 모시던 낯익은 내시와 궁녀들조차 다 비명해 죽어버리니 궁중은 왕과 왕후에게는 지옥보다도 더욱 적막하였다. 상감바마 모두 소인이 경솔하와. 하고 왕후 송씨는 당신이 이번 일을 저지르신 것을 왕의 앞에 후회하고 운다. 이만만 하고 말겠소? 이보다 더한 일이 옳다이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되겠소. 마음을 철석같이 가지고도 견디어 내기가 어려울걸. 그렇지만은 불서에도 인생은 헛된 것이라 하였고 또 속담에도 우리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하였으니 꿈이 오래면 얼마나 오래요. 그저 가위 눌린 줄 알고 지냅시다 그려. 왕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마치 인생의 쓴맛 한 맛을 다 보고 난 노성한 사람 모양으로.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태어난 생각으로 계실 수는 없었다. 원래 인자하신 성품에 왕후가 슬퍼하시는 것을 보실 때에는 웃는 얼굴을 지으시고 불경 생각도 하시어 태어나신 태도로 위로하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것도 한때지. 혼자 촛불을 대하실 때나 어원의 새소리를 들으실 때에는 눈물이 아플 가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조부님 생각 아버님 생각 용모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불쌍하신 어머님 생각 남편 따라 죄 없이 먼 시골에 귀양간 누님 생각 애매한 온원이 된 근시이던 내시와 궁녀들 생각 믿던 숙부 수양대군 생각 막막한 앞길 가엾은 왕후의 신세 모두 불길한 생각 피눈물을 자아내는 생각뿐이다. 밤에 주무시다가도 경애루에서 정인지를 꾸주지시던 꿈을 꾸시고는 이놈 늙은 놈이 그것이 임금 성기는 도리냐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목을 놓아 우시었다. 상감 꾸미시오 꾸미시오 하시고 왕의 옥채를 흔들어 깨우시는 왕후는 울음을 참으시느라고 입술을 물으시었다. 내가 칼을 빼어서 인진놈을 치려는 서슬에 나를 깨우시옵구려 하시고 왕은 아까운 듯이 입맛을 다시었다. 잠을 깨어서 가만히 눈을 안고 귀신오라면 죽어버린 늙은 김충, 김인평, 이기같은 내시들이며 수동, 막산같은 젊은 궁녀들의 모양이 방안에 어른거리는 듯하여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으신다. 그러다가는 수양대군과 정인지가 횃불을 들리고 칼을 빼어든 군사를 데리고 두 분이 주무시는 침전으로 들어와 두 분의 목에 칼을 겨누는 모양도 보인다. 왕은 이러한 불쾌한 환상을 떼어버리려고 베개 위에서 머리를 흔드시고 혹은 잠드신 왕후를 흔들어 마마 마마 자오 하고 깨우시기도 한다. 그러한 때 두 분 사이에 무서운 생각이 나지 아니할 만한 말씀, 어리신 때 지내시던 일, 혼인하신 후에 생긴 일 중에도 유쾌하던 일을 골라서 말씀하시나 어느덧 차고 무서운 현실 문제의 이야기 끝이 돌아와서는 눈물과 한숨으로 그리고는 서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는 피차의 저편이 먼저 잠드시기를 기다리시었다. 한 번 왕께서 어떤 산 및 강가에 정결한 초당을 지으시고 농가 생활을 하신다는 꿈을 꾸시다가 깨워서 왕후를 깨워 그 꿈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데 꿈에 그 집에 마마는 아니 왔거든. 그 어째 아니 왔을까. 내가 있는 내 마마가 아니올리가 있어. 하고 웃으신다. 새로 집을 짓는 꿈을 꾸면 흉하다는데. 하고 왕후는 민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런 말을 아래지 아니하고 김씨는 꿈에도 상감 곁을 떠나지 아니 하였어요? 하시고 잠깐 질투하시는 생각을 바라였다. 김씨라 함은 왕후와 동시에 고난의 딸과 함께 후궁으로 들어온 이로 김사후의 딸이다. 왕은 김씨를 특히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김씨는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웠던 까닭이다. 마마 내가 왕위를 버리고 일개 농부가 된다면 마마는 어찌하려오? 하고 왕은 더욱 잠이 달아나시는 모양으로 왕후께 농담삼아 말씀하신다. 삼강께서 농부가 되었시면 소위는 지어미가 되지 아니하오리까? 그런데 왜 그러한 흉한 말씀을 하옵시는지. 왕후는 심히 염려되시는 모양이다. 농부 된다는 것이 흉한 말일까? 나는 왕가에 태어나지 말고 농부의 집에 태어났으면 하오. 농부들 속에야 수양 숙부와 같이 무정하고 정인지 모양으로 고약한 사람이 있으라고. 사내고 드래고 마음대로 다니고 맥반 총탕이라도 마음 편히 끓여먹고 앉앉는 것이 도리어 살찔 것 같단 말이오. 왕이 말끝은 흐린다. 그야 삼강께서는 인자하시와 백성을 생각하시기에 그러하거니시와 어찌하여 그런 슬픈 생각을 하옵시는지. 하시고 왕후는 지극히 슬퍼하시는 모양으로 몸을 상감무릎 위에 엎드리신다. 왕은 손을 들어 왕후의 등을 만지시며 농담이오. 불어하는 말이오. 하고 위로하시나 왕후의 등을 만지시는 손은 떨린다. 왕은 일내에 심히 수척하시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라도 원체 많이 잡수시는 편이 아니시지만은 요새 며칠 동안에 술을 드시는 듯 마는 듯 하시었다. 그래야 왕후밖에는 왕이 이러하심을 근심하여 드리는 이조차 없다. 넷이나 나인이나 모두 권남 한 명예가 고르고 골라서 드린 것들이니 왕이나 왕후를 편안하시게 모신다는 것보다는 두 분의 동정을 염탐하고 설마 그렇기야 하람만은 도리어 일부러 두 분의 심사를 불편하시게 하는 듯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니 간다 하여도 지밀해 있는 이로는 두 분께 대하여 정성을 가지는 이는 극히 적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빛을 드러내는 것은 생명에 위태한 일이었다. 이렇게 불쾌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운 세월을 보내시는 왕에게는 날마다 정인지 신숙주 이 계전 권남 이사철에 무리가 번갈아 들어와서 혹은 달래고 혹은 타이르고 혹은 가장 숭신인 채 하고 울며 간하고 혹은 위협하여 수양대군에게 선의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을 귀찮게 아뢰인다. 또 그 말이야 하고 왕은 마침내 화를 내시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저 무리는 예정한 계획이라 화를 내시거나 말거나 진노하시거나 말거나 그것을 교계할 바가 아니다. 다만 왕을 귀찮으시게 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시게만 하면 그만인 듯 하였다. 왕으로 하여금 선의하시게 한 공을 어떤 사람 하나에게만 돌리는 것이 못할 일이니 나도 그 공에 한몫 끼이자 하는 것이 이 충신들의 십니다. 이대로 오래 가면 칼을 품고 달려들어 왕의 목을 베어들고 수양대군 앞으로 공 자랑을 할 사람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남보다 뛰어나는 공을 세우려다가 자칫하여 모가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바로 전 사람이 왕께 여쭌 말씀 정도보다 한 걸음만큼 더 나가게 하는 것이 약은 짓이었다. 그래서 갑보다는 을이 더 들으시기 어려운 말씀을 왕의 앞에 아래면 병은 을보다 한층 더 심하게 하고 다시 갑은 병보다 더 심하게 하여 이렇게 끝없이 들락날락 점점 더 모험하게 되었다. 왕께서는 처음에는 괘씸하게도 무섭게도 생각하셨으나 나중에는 그 무리가 모두 파리떼와 같고 모기떼와도 같아서 귀찮고 성가시기만 하시었다. 저놈들도 사람인가? 인형은 썼지만은 모두 괴되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모두 더럽고 염치없고 음영하고 간교하고 은혜 모르고 야멸치고 평소에 그렇게 번드러하게 공자 맹자 다 된 듯이 이윤 주공 다 된 듯이 굴던 놈들이 일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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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묻은 개가 다 된 것을 생각하시면 도리어 우스꽝스럽고 통쾌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만큼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도 하시었다. 아무리 여러 신하들이 성가시게 선의하시기를 아뢰어도 왕께서는 한결같이 물리치시었다. 그러나 하루는 정인지가 왕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왕께서 만일 자진하여 선의하시지 아니하시면 국가를 위하여 강제로라도 선의하시도록 할 터이니 생각하시라는 것이다. 이때 정인지는 몸소 들어오지 아니하고 신숙주를 시켜서 말씀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몸소 예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킨 것은 실로 무례하였으나 그는 병타를 하였고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제는 왕께서 그런 것을 체크하실 힘이 없으시었다. 신숙주는 정인지의 뜻을 아뢰고 나서도 자기 뜻으로 선의하심이 왕을 위하여 국가를 가장 온편한 계책임을 아뢰었다. 그의 말은 마치 충성된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득이한 처분을 청하는 은근한 태도를 가지었다. 은근한 태도만 하여도 왕께는 한없이 고마웠다. 그동안 왕께 진언한 대관들은 군신의 분의를 지키는 것은 처음뿐이오. 왕께서 자기네 말을 거절하실 때에는 가장 모험한 태도와 말로 지존을 위협하였다. 인정 반복이 어찌하면 이대도록 심하랴 하고 왕은 우시었다. 그런데 신숙주는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모양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아니하였다. 전우민들 내게 무슨 충성이 있으랴 하시면서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가리지 아니하는 모양으로 은근한 태도만이 고마웠다. 이때에는 왕은 신숙주의 아래는 말씀에 화도 아니 내시고 가만히 듣기만 하시었다. 신숙주도 왕께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근심에 잠기신 것을 배울 때에는 가슴에 측은한 생각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숙주의 청량한 기억 속에는 왕께서 왕손으로 계실 때 세종께서 품에 안으시고 집현전으로 오시와 자기와 성산문 박팽년 등을 바라보시고 이 어린 것을 부탁한다 하시던 것이며 또 문종대왕께서 문종대왕은 신숙주의 무리와는 군신의가 있을 뿐 아니라 중마고우라 할 만한 친구였다. 문종이 동궁으로 계실 때 얼마나 신숙주의 무리를 애경하시었나 공부를 같이 하시고 사업을 같이 하시지 아니 하셨던가 승하하시기 얼마 전에 그때 동궁이신 왕의 등을 만지시며 눈물겨운 말씀으로 부탁한다 하시던 것이 영역히 생각난다. 그날 밤에 술이 대치하여 입직청에서 잘 때 문종대왕은 손수 어의로 숙주의 무리를 덮어주시지 아니 하였던가 이것이 얼마나 한 은혜며 얼마나 한 우정인고 그때 숙주는 잠이 깨어 눈물을 흘리며 이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안 버리고 어이하리 하고 성산문과 함께 맹세하지 아니 하였던가 그것이 겨우 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수족이 되어 선왕에게 고명받아 도와야 할 왕을 보좌에서 떠밀어 내는 것으로 갚으려 한다. 나도 뜻을 정하였으니 다시는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수상과 자상하게 말하오 하시고 신숙주를 내보내시었다. 신숙주가 나간 뒤에 왕은 목을 놓아 통곡하시었다. 자미당 현문을 나서다가 신숙주는 왕의 곡성을 듣고 추연히 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세가 이미 일이 된 바에 부질없이 왕께 동정하는 양을 보이다가 장래의 화를 사는 것이 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걸음을 옮겨 무서운 데서 달아나는 사람과 같았다. 이날 이때 말할 수 없이 슬픈 인상은 일생 신숙주의 가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임종. 그는 오래 살지도 못하였다. 가장 괴로움 받은 것이 이때 생각이었다. 왕우는 불씨의 곡성에 놀라시었다. 이날의 두 분은 마주보고 마음 놓고 우시었다. 자미당에서는 느껴오시는 소리가 온종이를 두고 때때로 울러나왔다. 비록 무심한 내시들과 국녀들도 비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의 왕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시었다. 하룻밤을 울음으로 지내신 왕이 잠을 이루시기는 짧은 여름밤이 다 지나고 헌하게 먼동이 틀 때였다. 왕은 옷도 끄르지 아니하시고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신 채 그만 잠이 들어 버리신 것이다. 왕께서 잠드시는 것을 보고야 왕우께서도 눈을 붙이시려 하였다. 그러나 왕우는 마침내 잠이 드시지를 못하셨다. 그것은 왕께서 슬퍼하심에 심한 것이 염려될 뿐더러 또 왕께서 어떠한 결심을 하셨는지 조금 더 발설치 아니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 어떠한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으시기도 어렵고 다만 한마디 한마디 눈치만 떠보려 하나 왕께서는 털끝만큼도 왕우에게까지 뜻을 보이심이 없으시었다. 그것이 왕우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다만 왕우에게 한 가지 대견한 것은 이러한 큰 슬픔이 생긴 뒤부터 왕이 왕우께 대한 애정이 눈에 띄게 깊어집니다. 어려서 혼인하신 까닭도 있지만 왕과 왕우는 그리 정다우신 내부는 아니시었다. 왕우가 다소 샘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후궁 김씨에게 대한 애정이 더 많으시었다. 그러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눈물겹도록 왕우를 측이니 여기시었다. 실상 왕께서 이때 애정이니 무엇이니 할 여유가 없으시었지만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 아픈 일을 당하심에 본래 인정을 통찰하는 밝은 마음을 가지신 왕은 임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위를 뛰어나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경계를 터득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인지 같은 사람까지도 측인이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양반이시기 때문에 왕은 남보다 가깝절 인생의 슬픔을 맛보시는 것이다. 왕은 인정이 많으심으로나 인생을 속깊이 통찰하심으로나 시인이시였다. 그러나 시인만 되셨던들 다행일 것을 시인의 상상력으로 지어내기 어려운 큰 비극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되셨다. 그래서 왕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생의 슬픔을 감수할 여가가 없이 당신 스스로의 아픔과 쓰림을 감수하시게 되었다. 그 어리고 연연하고 인자하고 깨끗하고 재없는 몸이 마음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순환을 하심은 너무 애연한 일이다. 윤 6월 초 10일 가뭄은 아직도 끝날 바를 몰라서 대궐 마당의 풀립 사기도 노릇노릇 시들 지경이었다. 대궐 춘역 끝에 지저귀는 참새들도 더위를 못 이기어 입을 벌리고 핥닥거리고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던 외갈이 따오기도 헛걸음을 하고 어원 수풀로 돌아갔다. 더구나 날갯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날개를 잊어버린 듯이 휘 공중에 떠도는 소리개 백년 풍상에 다 떨어진 거무튀튀한 날갯죽지가 숨이 막히는 더위를 내어 뿜는 듯하다. 경예로 연당에 비치는 흰 구름 조각 그 그림자에 흔들리는 가는 물결 그것조차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하거든 몇 천년에 두어 번 잊기 어려운 큰 슬픔을 품은 왕의 가슴이야 오죽이나 답답하시었으랴 돌아보는 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하나도 없는 애로운 처지 잡아 먹으려는 흉물에게 애워 쌓인 처지 그것은 백날 가문은 여름날보다도 더욱 숨막히는 일이다. 그러한 윤희월 초 11일 오정이 지나서 우의정 한확이 왕께 아련하였다. 사흘만에 배웠거니와 왕은 몰라보게 수척하시어 진실로 참아 뵙기 어려웠다. 왕과 연배가 같은 자녀들을 둔 한확은 왕의 이렇게 초췌하신 양을 배웠고 측은한 정이 바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용안이 초췌하옵시니 옥채 미령하옵십니까. 하고 한확은 진정으로 왕을 동정하였다. 실상 이번 선의 문제에 대하여 공이 정인지에게 돌아가 장차 세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확은 그윽히 불쾌하게 여기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번 정인지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선의 문제를 방해하여 정의 세력을 때려 누인 뒤에 서서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왜 그런고 하면 한확은 성격으로 보든지 수양대군과 인척관계로 보든지 그보다도 그 딸을 명나라 황제의 후궁에 넣어 광록시 소경이라는 명나라 벼슬을 가진 것 이것은 당시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으로 보든지 한확은 정인지의 하품에 서기를 달게 여기지 아니한다. 몸보다 마음이 아프오마는 나같은 사람이 아프거나 쓰리거나 경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소 하고 왕은 전애 없이 한확의 말을 빈정거렸다. 황송하오 하고 한확은 허리를 굽힌다. 우상은 명나라에도 다녔고 명나라 벼슬도 하였으니 알만하오마는 그 나라에서는 대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소 하고 왕은 이상한 말씀을 물으신다. 하문합시는 뜻을 소신이 알지 못하오나 황조이기로 신하의 도리에야 국조나 다름이 있사오리까 같단 말이요? 네, 같은가 하옵니다. 하는 한확은 어떻게 아렐바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당황하였다. 그러면 명나라에서도 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번갈아 들며 나며 임금더러 자리를 물러나라고 하기로 일을 삼소? 하고 낭낭하게 웃으신다. 소신이 지존 앞에 무슨 죄를 범하여 싸운지 하고 한확은 울고 싶도록 어쩔 바를 몰랐다. 그에게는 그만큼 내악한 구석도 있었거니와 또 왕이 이상하게 태어나신 태도로 마치 노성한 사람 모양으로 풍자를 하시는 것이 모두 심상치 아니하여 그 태어나신 위엄과 열일곱 살 답지 아니하신 지혜에 눌린 것이다. 우상이 무슨 죄가 있겠소 세울 공을 못 세웠으니까 오늘 그 공을 세우려 왔나보 소신이 세울 공이 무엇이온지 만일 소신 덜어 하라시는 일이 있다 하면 소신이 분골 쇄신을 하옵기로 견마 지역을 다하려 하옵거니와 어리석은 소인이 소신이 무슨 일을 하올 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왕은 한악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듯 눈을 들어 이글이글 불길이 일어날 듯한 뜰에 까치와 참새가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한악에게 얼굴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흠 내게 견마 지역을 하여서 공될 것이 있소 좌의정 본을 받아서 새 임금 밑으로 돌아가야지 이때 마당에 앉아서 무엇을 주워 먹던 참새 두 마리가 물고 차고 오르락내리락 서로 싸우는 것을 보시고 어 저놈들이 왜 싸울까 넓은 천지의 조그만 몸뚱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서로 싸울까 요 놈 고얀 놈들이로고 하시고 국녀를 시켜 싸우는 참새를 날려버리라고 분부하신다 한악도 고개를 들어 뜰을 바라보았다 국녀에 어! 어! 하는 소리에 싸우던 참새들은 싸움도 원수도 다 잊어버리고 날아서 지붕을 넘어 버린다 새의 임금이라 하옵시니 어쩐 말씀이 쉬운지 하고 화나기 왕께 여쭙는다 왕은 참새들이 날아가는 양 붉은 잠자리가 오고 가느냐 하늘의 구름 모두 무상을 아래는 듯한 자연을 바라보시며 인생만사가 다 귀찮은 것만 같이 생각이 되어 아까보다도 더욱 냉정하신 어조로 우상 내가 만기를 수양숙부에게 맡기려오 좋은 일이 있소 정인지가 나를 내어 쫓은 공을 혼자 차지할 터이니 경이 가서 내 다짐을 받고 왔노라고 하오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오 하시고 또 하하 웃으신다 한악은 엄연히 위험을 갖추어 상감께 하래오 아까 정인지가 새 임금 밑으로 돌아갔다 하옵시고 이제 또 만기를 수양대군에게 맡기신다 하옵시니 그것이 어찌한 말씀이 옵신지 수양대군은 이미 군국대사를 다 맡았사온 즉 다시 더 맡겨오실 것은 무엇이리올까 수양대군이 매양 주공대기로 자처하오니 혈마 이지를 품을 리 없사온 즉 모르었거니와 좌의정 정인지가 무슨 무험한 말씀을 아랜 것이 아니온지 도무지 소신은 어찌 아릴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설사 조정에 딴 뜻을 품은 자가 있다 하오면 목을 베어 천하에 보이시미 지당하옵거든 만기를 맡기옵신다 하옵심은 어떠한 성의 이웃인지 하고 한악의 음성은 충분히 떨리는 듯하다 이튿날 왕은 정식으로 내시 전균을 우의정 한악에게 보내어 뜻을 전하였다 한악은 어제 아렌대로 그러시지 마시기를 전균을 통하여 개청하였다 그러나 왕의 뜻은 굳었다 내 전일부터 이 뜻을 가지었노라 개교 이미 정하였으니 가히 고치지 못할지라 속히 모든 절차를 차비할지어다 하시는 교지를 다시 내리시었다 이날은 단종대왕 3년 올해 윤 2월 11일이다 이왕 선의를 하지 않으시 못할 것이면 정인지 배에게 위협을 당하여 창피한 꼴을 당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내 편에서 내어 던지라 한 것이 왕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을 내시느라고 왕은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몇 번을 우시었고 우의정 한 확에게 선의하신다는 전규를 내리신 뒤에는 부랴 부랴 간략한 노부로 종묘의 하지까지 하시었다 신시 정원 정부 육조 할 것 없이 대신으로부터 아래 서리에 이르기까지 난리를 당한 모양으로 끌었다 신시 백관은 경예루 아래로 모였다 아무도 가슴만 두근거릴 뿐 입도 뻥끗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이 생기지 아니하느냐 발가락만 달싹하여도 무슨 큰 변이 날 것만 같았다 부슬부슬 안개비가 온다 음산한 바람이 이따금 연당에 마르다 남은 물에 가는 물결을 일으킨다 승지 성산문은 명을 받아가지고 내시 전균을 데리고 대보 가지러 상소원으로 달려간다 산문이 대보를 내시 전균에게 돌리고 경예루로 돌아올 때 사정전 뒷문 밖에서 도청부 관노를 만났다 관논은 산문에게 절하고 종이 조각 하나를 전한다 도청부 도청관으로 입직한 산문에 붙인 성승의 필적이다 다른 말 아무것도 없고 참인가 하는 두자뿐이었다 물론 오늘 왕께서 선의하신다 하니 참이냐 하는 뜻이다 경예루 및 박석 위에 아무것도 깔지도 아니하고 남양으로 옥자를 설하고 앞에는 정원 정부 육조 집현전 사안부 사관원의 중요한 대관들이 모였다 그들 중에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 이는 몇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왕께서 급히 부르신다고만 들었을 뿐이다 물론 무슨 일인지 속으로는 다 알았다 그처럼 창졸간에 이 일이 생겼다 나중에 수양대군이 좌위정 정인지를 데리고 위풍이 늠름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수양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관들은 모두 약간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였다 모두 마음이 그를 무서워하는 생각이 났다 수양대군은 일동을 휘 둘러보고 옥자에서 댁걸음 앞에 읍하고 섰다 이렇게 기다리기 한참 음산한 바람만 이슬비를 몰아 연당 위로 오락가락한다 이윽고 왕이 사정전 뒷문을 납시와 초체하옵신 용안이 경예루를 향하시고 옥보를 옮기시었다 상감으로는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는 것이다 왕은 익선관 곤용포를 갖추시었다 감개 무량하신 모양으로 경예루와 연당과 인왕상을 한번 돌아보신 뒤에 약간 걸음을 빠르게 하시어 권설한 옥자에 좌정하신다 수양대군 정인지 환악을 비롯하여 대소 관리가 다 이마가 땅에 닿으리만큼 허리를 굽힌다 승지 성산무는 대보를 안고 옥자에서 두어 걸음 오른편에 실입하였다 이날에 문관만을 부르고 무관을 부르지 아니한 것은 수양대군의 의사다 무신의 곧고 굳센 성정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떤 변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도총관 성승이나 훈련도감 유흥부나 용양의 대호군 송석돈 같은 이는 수양대군이 이날에 꺼리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오 금영대장 봉석주도 반드시 수양대군의 신복이라고 할 수 없었다 곧 남은 2조 판서로 한 명에는 어느덧 병조 판서로 모두 불차로 엽등하여 의기양양하게 수양대군 뒤에 서 있다 우찬성 강맹경은 계유사변에 도승지로서 수양대군에게 황보인 김종서의 계획을 일러받친 사람이오 그 밖에 옥자 앞에 늘어선 대소 관인들은 다 수양대군이나 정인지와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숙주가 온 것은 물론이여 승지 사관이 실입하고 박팽년도 집현전에 입직하였다 불리었다 박팽년은 성산문 화위지 등과 아울러 수양대군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왕은 태연하려 하시나 그래도 흥분한 빛을 감추시지 못하여 손을 가만두지 못하시었다 사람들은 무슨 처분이 내리는가 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왕은 일어나신다 그 아름다우신 얼굴과 빛나는 눈 영의정 하고 낭낭한 음성으로 부르시니 수양대군은 서너 걸음을 추보로 옥자 앞으로 나와 부복한다 오늘 대임을 숙붙게 맡기요 하시고 예방승지 성산문을 향하여 국세를 올리라는 뜻을 보이신다 성산문은 두 팔로 받아들었던 옥세를 힘껏 부둥켜 안고 그만 실성 통곡한다 수양대군은 부복하여 있다가 머리를 들어 성산문을 흘겨본다 산문은 두 눈에 눈물을 거둘 수도 없이 왕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실행하여 국세를 받들어 왕께 드린다 왕은 산문에게서 국세를 받으시와 수양대군에게 전하신다 실입한 사람들 중에는 느껴오는 소리가 들린다 한화계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비록 밖에서는 왕의 선의를 주장하던 물이라도 손에 옥세를 들고 서 계신 왕을 우러러 베었고 그 심사를 미루어 볼 때에는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었다 수양대군은 이 말을 조아려 세 번 사양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일어나 옥자 앞에 꿇어 앉아 왕의 손에서 국세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부복하였다 수양대군도 마음이 설레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으나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였다 손에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옥세가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꿈이 아니라야 한다 왕은 명하여 수양대군을 부축하여 나가게 하라 하시고 당신도 모든 시름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 그러나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옥자에서 일어나시어 왕의 우위도 다 끝났다 하는 듯이 걸어 나가신다 박팽년은 억색하여 안색이 죽은 사람 같더니 왕이 인제는 왕이 아니시다 급신 뒤에 경예루 연못에 빠져 죽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성산문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 이 사람 참 우소 비록 신기는 옮겨웠다 하더라도 상감께서는 아직 상황으로 개업신이 우리 내는 아직 죽지 말고 할 일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다가 성사가 아니 되면 그때 죽더라도 늦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아 참 우소 하고 손을 마주 잡고 통곡하였다 남산과 낙산의 무지개가 서고 인왕산 머리에 걸린 햇빛이 구름 틈으로 흘러 경예루와 울고 섰는 두 사람을 비춘다 수양대군은 곧 근정전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고 대군청으로 나왔다 이 때에는 벌써 수양대군이 아니여 상감 마마시어서 백관이 좌우에 실입하고 군사가 겹겹이 시위하였다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 일변 지편전 부재학 김예몽을 시켜 선위 지구의 교서를 봉하게 하고 일변 유사를 시켜 근정전의 헌가를 베풀어 지구의식 차비를 시켰다 그동안의 실로 순식간이다 수양대군은 미리 준비하였던 익선관 곤룡포를 갖추고 의에 엄숙하게 백관의 옹위를 받아 근정정 뜰로 들어가 수선하는 의식을 마치고는 정전에 올라가 옥자에 앉아 백관의 할애를 받고 이내 사정전에 들어가 상왕께 배우려 하였으나 상왕은 받지 아니하시었다 그날 밤으로 왕 수양대군은 근정전의 대연을 배설하고 백관을 불러 질탕하게 노시었다 오늘 밤에는 군신 지분을 파탈하고 놀자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노래하고 마음대로 추워라 무슨 일이나 화물치 아니하시리라 하시었다 그리고 왕이 친히 잔을 들어 정인지 신숙주 강맹경 한확 같은 공신들에게 술을 권하고 좀 더 취하게 됨에 몸소 무릎을 치고 노래를 부르시었다 신하들도 한없이 기쁜듯 하였다 아까까지는 영의정이요 같은 신하였지만은 지금은 상감이 되신 수양대군이 손수 권하시는 술잔을 받을 때 황송하고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했고 우리 성주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술 취하여 어느란 음조로 맹세하는 것은 저마다였다 질탕한 풍악이 울려 울 때 사정전에 개업시던 상왕께서는 왕대비를 돌아보시고 말없이 낙로하셨다 새 임금을 모시고 질탕하게 논의는 옛 신하들은 흥에 겨워 옛 주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새 임금의 마음에 들자 어떻게 하여서라도 옛 임금을 사모하는 표를 보이지 말자 하고 그들은 없는 치흥도 도두었다 더구나 정인지 강맹경 같은 사람들은 희색이 만면하여 새 임금의 성덕을 칭양하였다 권남과 한악 같은 무리는 여러 사람들 새에 끼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채 하면서도 누가 불편한 기색을 가지는가 하고 속을 치부하여 두었다 그 속에 성산문 밥행연의 무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이 자리에 허우나 살아 있었던 듯 한바탕 풍파를 일으켰을 것이나 그러한 노인은 이미 힐을 끊었다 오직 청년 학사들 중에는 비분 강개한 눈물을 머금고 끓어오르는 창자를 뚫 곳을 몰라할 뿐이다 잔치가 더욱 질탕하고 군신 간의 치흥이 더욱 무르 녹았을 때 성산문은 참다 못하여 뒷간에 간다 핑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이계도 나오고 유성원도 나왔다 나중에 박팽연도 나와서 뜰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오직 김예몽이 이번 선위 지구위의 교소를 짓는 사람으로 뽑힌 것을 자랑삼아 의기양양하고 홍윤성 양정 같은 무리가 호기당당하여 공신의 머리인 것을 자랑하였다 숙부 하고 왕은 연해 양령대군을 돌아보고 마치 그의 승인을 얻으려는 듯이 환심을 사려 하였다 양령대군은 오래 산 것과 공연이 서울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고 내일로 금강산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태평건건이 열린 한편 구석에 거의 아무도 모르게 상황은 왕 대비와 함께 대고를 빠져나시어 수강궁으로 몸을 피하셨다 왕은 이날 밤을 이 대고란에서 지내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조부님 아버님이 계신 곳이라 떠나기도 어렵지만은 지나간 3년 동안 지난 일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게 그지없는 곳이다 무엇하러 한 시각인들 이곳에 있으랴 더구나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니냐 마마 우리는 나갑시다 하고 상황은 왕 대비를 향하여 마치 이사가자는 예사 사람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나가다니 어디를 나가시오? 하고 대비도 놀라신다 기왕 쫓겨나는 몸이 내 어쩌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있소 나가라기 전에 먼저 나갑시다 수강궁은 선정께서 동공으로 계실 때 오래 계시었으니 그리로 갑시다 또 혜빈이 바로 얼마 전까지 거기 계시었으니 아직 퇴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오 이 말씀에 대비는 새로운 슬픔이 또 솟아오르시어 그만 방성 통곡하시었다 상황은 4시 전균을 부르시와 내가 지금 수강궁으로 갈 터이니 차비하라 하시는 명을 내리신다 전균은 황공하여 저스압기 황송하오나 지금 상관께서 잔치를 베푸시와 백관이 다 근정전에 입시하오니 차비를 하라 하옵신들 누구를 불러 하오리까 밤도 깊어 쌓은 즉 명일로 하시미 어떠하올지 그럴 수 없다 오늘 밤을 여기서 지낼 수가 있느냐 어서 수강궁으로 갈 차비를 하여라 차비라야 별것 있느냐 내 사람이 타고 갈 것이나 장만하려무나 아무리 쫓겨나가는 임금이기로 이 밤에 장한 대도상으로 걸어갈 수야 있느냐 또 탈 것이라 하여도 나는 이미 서인이니 무엇인들 개관하랴 너희들 타고 다니던 것이라도 냇만 내려무나 그러하와도 하고 전균은 차마 못할 듯이 주저한다 전균은 실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아까까지 왕으로 계시던 양반이 이 밤중에 초초하시게 대골에서 나가신다는 것도 말이 아니여 또 그냥 나가시게 하였다가는 새 왕에게 어떠한 변을 당할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재촉하심이 심하심으로 부득이 궁녀들 타고 다니는 보교 몇을 준비하여 사전정 앞들에 들이대었다 상황은 무엇을 아까워하시는 빚도 없이 대비와 후궁 권씨, 후궁 김씨 두 분을 데리시고 초조한 보교에 오르신다 전균 이하로 내시 몇 사람과 저번 통에 갈아들여 지척에 모시던 궁녀 칠팔이니 울며 네 가마 뒤를 따르고 뒤에 떨어지는 내시와 궁녀들은 울고 땅에 엎드려 배송한다 광화문으로 가오리까 하고 여짜온 즉 상황은 침음 양구하시다가 건춘문으로 나가자 하신다 이 말씀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슬펐다 윤 2월 열 하루 송편 개 보다도 배가 불룩한 달이 비오다가 개인 하늘에 떠 있다 근정전 전정에 불빛 조용한 것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다 네 분이 타신 가마는 동관과 통안으로 마치 반우 들어오는 행렬같이 소리도 없이 수강궁 대문에 다다랐다 텅텅 빈 수강궁은 대문이 열렸을 리가 없다 본래 수강궁은 창덕궁 가까이 있어서 별궁 모양으로 쓰던 조그마한 대거리다 궁을 지키는 군사들도 다 잠이 들어서 한참이나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다 누구냐 하는 졸리온 소리는 마치 사사집 행랑아범 소리나 다름이 없었다 쉬! 상감밤아 거동이시다 하고 문 두드리던 관노가 열리는 대문을 좌우로 활짝 열어젖힌다 쓸쓸한 수강궁에는 번드는 군사의 방 밖에는 불 켜놓은 방도 없다 우거질 대로 우거진 뜰 풀에서 저 세상으로 알고 우짖던 늦은 여름벌레 소리가 난데없는 사람의 발자취와 등불 밑에 놀라 끊일락 이을락한다 달빛이 횡동그렁하게 빈 대청들과 방들을 더욱 캄캄하게 만든다 대비와 두 분 후궁은 두 걸음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의 뒤를 따라서 곰팡 냄새 나는 장마 지낸 방으로 들어가신다 몇 번을 거미줄이 얼굴에 걸렸고 날아나는 박지에게 놀람이 되시었다 방에는 먼지가 켜켜야 앉았다 이러한 황량한 곳에 길 잃은 사람들 모양으로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초롱불 빛에 어른어른 춤을 추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같지도 아니하였다 이거 어디 사람 앉겠느냐 방을 좀 훔치어라 대비는 이러한 말씀까지 하시게 되시었다 남치마 입은 궁녀들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방을 치운다 초를 사오려 하나 돈이 없다 한 나라의 왕으로 주머니에 돈을 지니랴 내시들이나 궁녀들도 궁중에서 돈 쓸 일이 없었다 관노에 돈을 구워서 초를 사왔다 대관절 이것이 웬일인고 이런 법도 있나 하고 군사들과 관녀들도 어찌된 영문을 몰랐다 새 왕이 상왕께서 수강궁으로 옮아가신 줄을 안 것은 상왕과 대비가 수강궁에 마주 앉으시어 새로운 눈물을 흐리실 때였다 왕은 상왕이 이렇게 하신 것을 불쾌히 여기었으나 더 어찌할 수 없어서 급히 명하여 상왕이 쓰실 것을 넉넉하게 수강궁으로 보내라 하시었다 이튿날 윤 6월 12일은 수양대군이 왕으로 첫 번 조회를 받고 정사를 하시는 날이다 차마 그날로 집을 옮겨 대걸로 들어올 수는 없어서 아직 며칠 동안은 수양대군 궁에 계시기로 하고 아침마다 우위를 갖추어 경복궁으로 오시되 기치와 창검이 황톤마루에서 광화문까지 닿았다 이날의 상왕의 이름으로 이러한 교소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집현전 부재학 김예몽이가 지은 것이다 이번에도 유성원도로 지으라 하였으나 그는 굳이 사양하였다 손을 끊기로 맹세한 것이다 이 교소로 보건대 상왕은 나의 어리시고 이를 모르심으로 덕망이 많고 국가의 공로가 큰 숙부 수양대군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신다는 뜻이다 어리신 왕이 그대로 가시면 흉악한 무리들 때문에 장차 종묘와 사직이 위태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종묘와 사직을 안보할 사람은 수양대군밖에 없다 하여 스스로 마음이 나시어 선의하신 것 같다 그렇지마는 실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을 리가 없다 또 이 교소라는 것은 정인지가 앉아서 시키고 수양대군이 한번 읽어본 것이오 상왕은 한번 보신 일도 없는 것이다 만일 상왕이 보셨던들 반드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으랴 하고 찢어버렸을 것이다 후에 왕 수양대군은 상왕을 창덕궁으로 옮기고 공의 온문 태상왕이라고 존오를 받들고 대비 송씨는 의덕왕대비라고 하였다 그리고 매삭 3차 1일 12일 12일에 왕이 치니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과 대비께 문안을 드리기로 하고 7월에 처음으로 면복을 갖추시고 왕우윤씨 본래 수양대군 부대부인과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크게 우위를 갖추어 창덕궁에 배우러 가셨으나 상왕과 대비는 받지 아니하시었다 왕 수양대군이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에 진할하실 때의 상황이 마땅치 아니하오 하고 거절하신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첫째로 창덕궁 도나문 밖에서 왕우와 왕자들과 백관을 거느리고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창피한 일일 뿐더러 둘째로 이번에 상왕이 왕의 진하를 거절함으로 민간에게 상왕의 마음에 동정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다 아무리 상왕이 자진하여 금상에게 선의를 하셨다고 선전하더라도 이 사실이 있은 뒤에 그 선전은 아무 효과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누가 상왕에게 이런 끼를 아뢰었는가 이것이 반드시 어리신 상왕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니 응당책략을 아랜 자가 있으리라는 것이 왕과 한명의 추측이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상왕께 여쭤볼 수도 없는 일인즉 다만 많이 사람을 놓아 염탐할 뿐이었다 상황이 왕의 아련을 물리친 뒤로 뜻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더욱 높아진다 성승, 성산문, 박팽년, 이응부, 박정,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윤영선, 김질, 권자신, 송석동, 이희, 성애 등이 금상을 패하고 상황을 복의하도록 맹혁한 것도 이때 일이다 이상해적인 사람들 중에 성승은 도총관으로 성산문의 아버지요, 성애는 당숙이요, 박정, 이응부, 송석동은 다 장신으로 병권을 가지었고 권자신은 상왕의 애숙으로 윤영선은 상왕의 이모부로 창덕궁에 출입할 수가 있고 나중에 동지를 팔아서 공명을 산 김질과 이희는 다 성산문, 박팽년 등과 막연한 친구일 뿐더러 그 중에도 김질은 그 장인되는 정창송과 함께 상왕 복의에 대하여 가장 열렬한 패다 애초에 윤희월 열 하루 상왕께서 선의 하시던 날에 성승이 몇십 차례나 정원에 사람을 보내어 아들 산문에게 선의 여부를 묻다가 마침내 산문이 앙천 낙로하더란 말을 듣고는 그는 곧 병을 일컫고 집에 돌아와 사랑문을 굳이 닫고 집안 사람도 들이지 아니하였다 밤에 산문이 돌아온 뒤에야 산문을 불러보고 네, 어찌 살아있느냐? 하고 꾸짖었다 후설 직원이 되어 상감을 지척에 모시었을 뿐더러 내가 선조의 고명을 받았거든 이제 네 손으로 수양에게 국보를 전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냐 내 평소에 너를 절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더니 내 집에 불행이로구나 하고 피눈물로써 엄히 꾸짖었다 산문은 그 아버지가 죽기를 결심할 줄을 알아차리고 머리맡에 놓인 칼을 보았다 이 칼은 일찍 세종대왕께서 하사하신 것이오 성승이 평소에 사랑하던 칼이다 그는 반드시 칼로 자문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서 죽을 결심인 줄 알았다 성승은 그러한 사람이다 산문은 아버지 앞에 엎디어 늦게 울다가 아버지의 꾸짖음이 끝나기를 기다려 소자가 구차해 목숨을 아끼는 것이 아니여 죽을 곳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기는 식거니와 상황을 도와 보유를 회복하기는 니 있어 하오리까 다행히 우리 사형제 다 무엇이나 할 만하고 또 밖에도 충의지사가 없지 아니할 것이오니 오늘 구차한 목숨을 살려가지고 돌아온 것은 이 까달이옵니다 하고 경예루 밑에서 박팽령과 서로 맹약한 이야기도 하였다 산문의 말에 성승은 주먹으로 서한을 치고 기뻐하였다 그러하더냐 진실로 그러할진데 나도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는 일에 한몫 참회하리라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큰일 그르칠 백발이 성성한 성승의 눈에서는 대장부의 피눈물이 흘렀다 왕은 무슨 별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루 바삐 그 지위를 굳건히 하기를 힘썼다 이러하기 위하여서 첫째로 한 일은 요셉말로 하면 선전이다 왕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사양하신과 국가의 사정이 부득이함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왕은 첫째로 이러한 죽의 교서를 내리시었다 이건 역시 국가 다산한 이때 어린 임금으로 종사를 지켜 나갈 수 없다 하여 상황이 굳이 사양하시고 또 종친과 대신들이 다 말하기를 종사 대개를 사양하는 것이 의리에 어그러진다고 하므로 부득이 여론을 쫓은 것이라 한 것이다 둘째로 할 일은 이때 있어서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어소속히 받는 것이다 이러한 때의 준비로 상황이 즉위하실 때에도 당시 수양대군으로 명나라에 가시기를 전력을 다하신 것이다 또 명나라 황제의 후궁에 아버지 되는 한학도 유력한 사람이다 비록 이번 선의에 대하여 한학이 속으로 반대하는 뜻을 가지었으나 일이 이렇게 된 뒤에야 보신 책으로 하더라도 새 왕께 요공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왕은 곧 예조판서 권 자신 상왕의 예숙을 파면하고 김하로 대신하여 정사를 삼고 형조 참판 우효강으로 부사를 삼아 명나라로 보내었다 예조판서 권 자신을 보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번 사신은 상왕이 선의하시기 전에 이를테면 조선왕이라는 벼슬을 사면한다는 사면청원을 하는 사신이다 이것이 절차로도 당연하거니와 또 새 왕에게도 편한 일이 많다 첫째 이번 선의가 상왕이 자신하여 하신 것이요 결코 새 왕이 찬역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이는데 편하고 둘째로는 이번 기회에 황보인 김종서의 죄를 역설하여 어디까지든지 새 왕이 오르신 것을 발명하기에 편한 것이다 미상불 개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개유사변은 명나라에서는 매우 시비거리가 되었다 누구나 이 일은 당시 수양대군이 자기의 야심을 펴려는 준비로 생각하였고 더구나 이번 선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된 것 같이 알게 되었다 제례의 관례로 보더라도 명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한 일은 없었으므로 이번 상황이 선의하신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명나라 조정에서 간섭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나 명나라 조정에서 조금이라도 새 왕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곧 조선 민심의 반향이 되어 새 왕께는 적지 아니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청사의 주문의 필자가 문제가 되었다 가장 글 잘하는 사람 가장 명성 높은 사람의 손으로 이 글을 짓게 하는 것이 또한 왕에게 유리한 일이요 될 수만 있으면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은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택하고 싶었다 이래서 망에 오른 것이 사안부, 지배, 하위지, 승정원, 좌부승지, 성산문, 성균관, 사회, 유성원 및 상황의 선의 교서를 지은 김예몽이었다 박팽년도 망에 올랐으나 그때 병탈하고 집에 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위지, 성산문, 유성원은 심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준절이 거절한다 하면 우스운 일의 생명 문제이므로 왕의 이번 일에 부슬들 사람이라 하여 김예몽을 전하였다 왕은 새 사람의 뜻을 모름이 아니나 그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돌리기를 힘쓰시기 때문에 더 강행하지도 아니하시고 김예몽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정인지가 지휘하게 하시었다 그 소위 청사의 주문이란 것은 이러하다 이 글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되었다 첫째는 왕이 어려서부터 항상 몸이 약하고 병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건강으로 봐 왕 될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하고 둘째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열두 살에 왕이 되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일을 신하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하고 셋째로 그랬더니 간신히 역모를 하는 것을 수양대군이 먼저 왕께 고하여서 그 공로로 나라를 안보하였다는 것 넷째로 그런데 아직도 흉한 무리가 남아있고 왕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고 숙부 수양대군이 항문이 도저하고 덕이 높고 공이 많고 만민의 숭왕을 받으니 그가 아니면 안되겠기로 지나간 윤 6월 11일에 명나라 황제의 윤호도 없이 벌써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었다는 것 그러하니 제발 허하여 달라는 것이다 과연 일대 문장이다 하고 왕은 이 글을 보시고 격절 탄상 하시었다 이 글로 보건대 과연 상황은 선의 아니할 수가 없고 수양대군은 왕이 아니 될 수가 없었다 아무 억지도 없이 일이 순순히 된 것 같다 이 주문에 대한 대명 황제의 조칙은 반년이 넘어도 오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주의를 쓴다 하더라도 명나라 조정에는 이론이 있었던 까닭이다 첫째는 상황이 결코 병약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이다 상황이 비록 수양대군과 같이 장골은 아니시고 애탁을 하시와 몸이 작으시고 여자 모양으로 용모가 단아하시와 약질이신 듯 하지만은 별로 병안은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뿐더러 근년에 와서는 혼인하신 뒤로 도리어 건강히 증진하시는 형편이셨다 명나라 조정에서 또 한 가지 이번 선의의 의심을 낸 것은 상황께서 명철하시다는 것이다 비록 교통이 불편한 당시라 하더라도 명나라에서는 결코 조선 사정을 알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상황이 왕손으로 계실 때부터 장차 명군이 되실 자질을 가지었다는 정보가 명나라 조정에 아니 들어갔을 리가 없다 셋째로 이 사위 주문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황보인 김종서 등이 영모를 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보인은 명나라 대관들도 많이 아는 이다 그들이 수모가 되어서 영모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지체된 것이다 명나라 조정에 이러한 이론이 있는 것이 얼마쯤 걱정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렇다고 그다지 크게 걱정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세 왕은 식구를 데리고 당당하게 경복궁으로 들어와 부인 윤씨는 곤전마마 열아홉 살 된 맏아드님 도원군은 왕세자 여섯 살 되는 둘째 아드님 장래 이종대왕은 해양대군을 붕하시어 왕의 영화를 누리시고 정인지 한 명의 권남 신숙주의야 41위는 좌익공신이라 하여 모두 장록을 받아 갑자기 부기를 누리게 되었다 다만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는 것은 상황의 일이다 아직도 민심은 상황에 있고 상황이 왕께 대하여 품으신 노여우신과 원망하심은 풀리지를 아니하시어 선의 후 첫 번 원조인 병자년 설날에 왕이 또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의 세배차로 오셨을 때도 상황과 대비는 단연히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시었다 왕은 도저히 상황의 마음을 풀 수 없는 줄을 깨달으시고 심히 걱정하시었다 상황을 현재의 지위에 계시게 하고는 도저히 화군을 끊을 수가 없었다 크나큰 창덕궁 대골의 수백 명 사람이 왕을 시위하고 또 애척과 상왕에게 신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니 그것도 도리어 전에 상왕이 왕으로 계실 때보다도 금하기가 극난하였다 상황이 선의하신 지 반년이 넘도록 이다지도 왕을 두려워하시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 상황을 충동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혹시 상황을 받들어 복의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왕은 상황을 창덕궁에서 어디 조그만 곳으로 옮겨 모시고 아주 교통과 통신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영의정 정인지가 육조 참판 이상을 거느리고 왕께 아래였다 소신 등이 전부터 매양 아래 없는 바이오거니와 상황을 지금과 같은 지위에 모시오면 반드시 화군이 될 것이 분명하오니 복원 전환은 속결 무료 하옵시오 정인지의 주장은 상황의 지위를 왕보다도 높이하여 창덕궁에 거쳐 하시게 하지 말고 상황의 지위를 낮추어 군으로 강봉하여서 어느 먼 시골에 계시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첫째로는 민심도 상황에게 떨어질 것이오 둘째로는 흉악한 무리들이 상황을 끼고 흉모를 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정인지는 두어번이나 상황의 생명을 없이 하여 아주 화군을 끊어버릴 것을 진언한 일도 있었으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흔듯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민간의 상황을 사모하는 생각이 점점 간절하여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문이 들려 정인지의 뜻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만일 상황이 다시 정권을 잡으시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가 상황을 복의하시게 할 도모를 한다 하면 반드시 정인지 자기가 미움의 관역이 될 것을 잘 안다 한간에 전하는 말에도 정가를 좋지 못하게 말하는 일이 많았다 정가라 하면 곧 정인지를 가리키었다 이러한 주를 밝은 정인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죽기를 한하고 상황을 제거하고 새 왕의 업을 왕성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시에 정인지 개인의 보신 직책이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인지뿐이 아니다 정난 공신이니 좌익 공신이니 하는 취향대군의 뒤를 따라 부기를 누리는 숙들은 다 정인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모양으로 이해가 상동하도록 한데 뭉칠 수가 있어서 그들의 독한 눈매는 밤낮으로 창덕궁을 향하였다 원컨대 무슨 급한 병으로 상황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이도 불쏘하였다 후한을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사람을 때려서 채 죽이지 아니하고 돌아선 사람이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따라올까 따라올까 겁이 나는 모양으로 또는 오른 사람을 모해한 무리들이 하늘 어느 구석에서 이제나 저제나 무슨 천벌이 떨어질 듯한 불안이 있는 모양으로 이 정난 공신들과 좌익 공신들이 창덕궁의 개없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겁과 불안이 있었다 이래서 그들은 하루라도 바삐 상황을 제거하기를 도모하였다 그러자면 왕의 뜻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왕은 상황에 대한 말이 날 때마다 항상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다 왕도 상황이 후한의 근원이 되실 줄을 모름이 아니나 고륙의 친조카에게서 이미 나라를 빼앗고 이제 다시 목숨을 빼앗을 뜻은 없으시었다 될 수만 있으면 현 상태로 영원히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었다 이에 정인지는 상황을 제거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필요를 느끼었고 또 그것은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다 그러면 그 이유란 무엇인가 첫째는 국가의 안녕을 우야여서요 둘째는 상황 자신의 안락을 우야여서라 함이었다 국가를 우야여서 상황을 서울밖에 계시게 함이 좋다 상왕의 일생을 편히 지내시기 위하여 높은 상황의 지위를 떼고 군으로 강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인제는 왕께 요공하는 백관의 말투가 되었다 정인지가 상황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를 진언하는 때에는 그것은 극히 은밀한 때의 깃속말이요 큰소리로 하는 말 역시 이것이었다 이번에 육조찬판 이상을 거느리고 왕의 최후의 결심을 재촉한 때에도 그 내용은 상왕의 지위를 낮추고 상왕을 어느 조그만 시골에 가두어 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경들의 말이 옳거니와 자고로 죄왕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천명이니 내가 일어난 것도 천명이여든 간소한 놈들이 있더라도 어찌 상왕을 힘입어 못된 도모를 할 수가 있나 망진자 호야라 하였거니와 천명을 어찌할 수가 있나 하시었다 왕이 천명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믿으신 것도 사실이다 그는 본래 자부심이 많은 이신 까닭에 그러나 이렇게 천명에 미루고 태연하심을 보이심에는 다른 정책이 있는 것이 물론이다 그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인지 등 신뢰로 하여금 더욱더욱 상황 처치할 것을 발론케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의 왕자에 경동하지 아니하고 태연한 태도와 상왕계에 대한 고륙지정에 깊음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왕의 속은 그렇게 편안하실 수가 없었다 정인지 한 명의 무리보다도 더 조급하신 것이 사실이다 정인지 한 명의 무리도 왕의 이러하신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왕께서 거절할수록 더욱 졸랐다 전하 일어나옵심이 천명인 것이야 다시 말씀하오리까마는 천명에만 맡길 수 없사옵고 마땅히 인사를 다할 것인가 하오 상황은 밖에 나아가 계시게 하여 혐의를 피하미 마땅한가 하오 만일 늦으면 후에 막급이 되올까 하오 하고 정인지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시 아랜다 지극히 충성을 보입니다 왕께서는 이러한 결심이 벌써 있었던 것이다 지금 비어있는 금성대군 궁을 수리하고 그리고 상왕을 옮겨 모시자는 것이다 창덕궁에서 금성대군 궁에 옮겨 모신다는 것은 안방에서 행랑으로 내어 모신다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게다가 박각과 통하지를 못하시게 하고 모시는 사람을 부쩍 줄이자는 것이다 만일 상왕의 지위를 낮추어 군을 봉하고 어느 시골로 귀양살이를 시킨다 하면 민심을 경동할 뿐더러 왕의 성덕의 하자가 될 근심이 있거니와 서울 안에서 거처만 바꾸면 그다지 눈에 거슬리지 아니할 듯합니다 이튿날 영의정 정인지는 다시 솔백관하고 상왕 출혜를 청하였으나 왕은 이 일에 관하여 말씀으로 하시기는 퍼 비편하시었던 까닭이다 하기 싫은 말인 까닭이다 이 일에 양령대군 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는 종친의 어른으로서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정인지와 함께 상왕 출혜를 주청하지 아니지 못할 사세가 된 까닭이다 왕은 이에 제종과 백관의 뜻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상왕을 금성대군 집으로 옮겨 모셨다 금성대군은 벌써 수능에 귀양가 있는 것은 독자가 기억하실 바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대군 집으로 옮겨 모시는 일도 크게 슬픈 일 중에 하나였었다 상왕과 대비 두 분이 창덕궁에 오신 지 거의 1년이 되어 집과 동산에 다 낯이 있고 마음을 붙이실 때쯤 하여 한 번 상왕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벼란간 거마를 보내어 두 분을 모셔 내었다 그것은 마치 잡아내는 것과 같았다 쓰시던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나르시고 부리시던 사람들조차 마지막으로 불러보실 사이도 없으시었다 그러나 왕은 반항하실 길도 없이 오직 분을 참고 금성대군 집으로 끌려 오셨다 금성대군 집이 바로 원골이기 때문에 궁장 밑을 돌아 초초하게 행차하시니 백성들도 누구신지 알아뵙지 못하였다 그러길래 상왕과 대비 두 분께서 금성대군 궁에 올마 오신 뒤에도 얼마 동안 백성들은 두 분이 창덕궁에 계시거니 하였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대군 집으로 옮겨 모시고는 왕은 상왕에 거쳐 범절에 관하여 이렇게 규정하시었다 첫째 상군 진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 열식을 거느리고 번갈아 파수하여 차빈의 출입을 금지할 것 상황 전에는 주부 내시 두 사람 장번 내시 두 사람 차비 속고적 네 사람 별감 네 사람을 두되 반씩 갈라 번갈게 하고 시녀 열 사람 수사 다섯 사람 복지 두 사람 수모 두 사람 방자 네 사람을 두고 양별실에는 시인 각 두 사람 수사 각 한 사람을 두고 각 색장 십 이인은 둘에 갈라 번갈게 하고 덕령부 관원이 차례로 낮에 입직하기로 하고 대비 한 분 별실 두 분 본댁에서 내왕하는 환관 시녀의 출입이며 무슨 물건 짓나 분 사흘에 한 번씩 덕령부에서 승정원에 고하여 허가를 얻은 뒤에야 하도록 명하시었다 이렇게 되니 조노는 비록 상황이라 하여도 갇힌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귀찮고 눈치밥 잡숨는 식구가 되시었다 성산문 부자는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더구나 야심 후면 마주앉아 통곡하였다 저렇게 해놓고 어떤 짓을 할는지 알 수 있느냐 하는 성승의 말은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가두어 놓은 것은 다른 뜻이 있음이라고 수근거린다 혹시나 음식에 독을 넣어 드리지나 아니할는지 독약은커녕 아무렇게 죽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뒤에 어떠어떠한 병안으로 승하시었다고 하면 그만이 아닐까 하였다 성승이나 기타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다 상황이 살아계시고야 모복도 하고 어떠한 날의 흑백을 가려 통분한 것을 씻기도 하려니와 상황 한 분이 돌아가시고만 보면 만사가 수포에 돌아가고 불의의 불의들은 제 세상이라고 발을 뻗고 누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들 황보인 김종서 이하로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영영 누명을 쓰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성산문의 무리는 매우 초조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왕이 이들의 음모를 알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마음 놓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울에 모여 있지 못하게 하는 방책으로 박팽년을 전라감사로 보내고 하위지를 경남감사로 보내고 그 밖에도 다 상당히 높은 벼슬을 주어 하나씩 하나씩 예방으로 보낼 경륜을 하였다 제일 착으로 박팽년은 전라감사로 갔으나 하위지는 비록 권도라 하여도 수양대군 조정의 벼슬을 안이 받는다 하여 사안부 집이라는 상황 때의 직함을 띈 채로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가 자제들을 데리고 농사일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러하는 동안에 한 기회가 온다 그것은 상황이 선의하고 수양대군이 지구의하신 문제에 대한 명나라 조정의 의논이 정하여 수양대군 암으로 조선왕댐을 승인한다는 조칙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오게 된 것이다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것은 2월이다 예조판서 김하 등이 갔던 일 상황이 선의하시는 것을 승인한다는 명나라 조소가 온 것은 두 달 전인 4월이다 김하가 명나라에 갔던 것이 지난해 이은 2월이니까 거의 열 달이나 넘은 셈이다 비록 말썽대는 일이지만은 명나라 조정은 마침내 새 왕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왕이 상황을 창덕궁에서 옮겨 금성대군 집에 가둘 용기를 내신 것도 이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소의 천사라는 명나라 사신이 오는 것은 정식으로 고명과 면복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때 명나라 사신은 윤봉이었다 윤봉은 의주에 건너서는 날 조선 조정에서 마중간 접반원 신숙주를 보고 신앙이 상황을 유폐하였다 하니 참인가? 하고 책망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 접반원은 땀을 흘렸다 대개 명나라 황제가 지난 4월에 왕께 보낸 조서 중에 당과 같은 구절이 있는 까닭이다 왕은 항상 상황을 우대하되 모름지기 소울이함이 없어라 한 이를테면 명령이다 그런데 창덕궁에 계시던 상황을 금성대군 궁으로 옮겨 모신 것은 결코 우대가 아니었다 이 시절의 명나라 사신의 말이라면 실로 하늘의 말과 같이 무서웠다 실상 윤봉이가 이런 말을 끌어낸 것은 한번 트집을 잡아보자는 속이오 왕도 이러한 어려운 트집이 나올 줄 짐작하였길래 신숙주 같은 중신을 국경까지 관반으로 파견하셨던 것이다 아니 왕이 상황을 유폐하신 것이 아니오 상황이 가끔 궁에서 나오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나오신 때 거처하실 곳을 권정한 것이 아마 간인의 입으로 천조의 오전땐가 보오 하고 말 부족한 신숙주가 아니라 극력하여 변명하였다 그러고는 사람을 달려 서울에 이 뜻을 극보하였다 의주에서 신숙주가 올린 장계는 일천 백리길을 밤사흘 낮사흘에 땀 흐르는 파발말 편에 실려 서울에 올라왔다 이 편지에 왕의 놀라심도 적지 아니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그만한 트집을 잡는다고 대세에 무슨 변동이 있을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책을 잡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 될 수 없었다 이에 왕은 일변 사람을 명하여 창덕궁을 정하게 수리하게 하고 일변 친이 금성대군 궁을 상황을 배우러 가시었다 왕은 마지막 상황을 배우러 가신 것은 지나간 설날이니 벌써 반년 전 일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상황을 배웁지는 못하였으니 정말 서로 대면하기는 작년 윤희월 열 하루 경혜루에서 선회하시고 나서 사정전에 듭시었을 때다 그동안이 일년이 되었다 왕이 상황을 배우러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상황은 놀라시었다 상황 따위는 다 잊어버렸을 만한 때 왕이 몸소 온다는 것이 웬일인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다 실상 그동안 두어달 금성군에 이어하신 뒤로 말하면 상황의 주인은 어느 대군 하나만도 못하였다 상황은 거절하실 것을 생각하셨다 그러나 이 처지의 상황은 거절하실 힘이 없으시다 비록 오너라 하고 부른다든지 관노를 보내어 붙들어 가더라도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왕을 만나시었다 일년 동안의 두 분의 용모는 무척도 변하시었다 상황은 수양숙부의 얼굴이 과연 왕자답게 더욱 위험과 윤택한 빛이 생긴 것을 놀라시고 왕은 상황의 얼굴에서 소년다운 빛이 전혀 사라지고 마치 인생의 고초를 다 겪은 중년 남자의 얼굴과 같이 노성하고도 초췌한 빛을 띈 것을 놀라시었다 마음의 한편 구석에 심히 감동되기 쉬운 인정을 가지신 왕은 기고한 인생의 행로에 감개가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왕은 상황을 의뢰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튿날부터 다시 창덕궁으로 이어하실 것과 지금 계신 집이 창덕궁과 연장하여 있으니 어느 때에나 소창하러 나오실 것도 권하시었다 상황은 창덕궁으로 다시 가라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시고 또 이 집에 가끔 소창하러 나오라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시었다 이 집 숙부되는 금성대군이 상황 당신을 위해 쫓겨난 집이 잠시인들 상황의 마음을 편안하시게 할 리가 없다 그렇지만은 상황께서는 입 밖에 내어 반대도 아니하시고 그저 듣기만 하실 뿐이었다 여기도 좋소 하신 것이 유일한 대답이시였다 마지막으로 왕은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말과 그 때에는 상황께서 왕과 함께 태평관에 천사를 방문하실 것을 말씀하시었다 내가 무엇하러 가오? 하고 상황은 거절하시었으나 마침내 왕이 오늘 찾아오신 일이 이 일 때문이여 창덕궁으로 도로 가시라고 하시는 것도 다 이 일 때문인 줄을 상황도 대강 짐작하시었다 왕은 상황이 태평관에 명나라 사신 방문하기를 거절하시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신다 새 왕이 상황을 홀대한다 두 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 거짓 선전이요 도리어 상황과 왕과의 사이가 극히 친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명나라 사신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까닭이다 이것은 오직 명나라 조정의 여론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보다 조선 내 민심을 완화하기 위하여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왕은 잊어버림이 되시었던 상황 궁예를 몸소 찾아오시었고 상황께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드린 것이다 상황은 마침내 왕의 청을 들으시어 왕과 함께 명사를 태평관에 방문하시었다 그러할 뿐더러 상황이 결코 창덕궁에서 쫓겨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하여 3일 후에는 상황이 주인이 되어 창덕궁의 명사를 환영하는 어연을 배설할 것까지도 상황이 허락하시었다 실로 이 일이 성공된다 하면 왕이 상황에게서 무리하게 왕위를 찬탈하고 또 그 후에도 상황께 대하여 우대함이 부족하다는 시비를 명나라에서나 봉국에서나 덜 듣게 될 것이다 일거양득이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왕은 매사가 뜻대로 되는 것을 생각하고 혼자 빙글에 웃으시었다 도총관 성승과 훈련도감 이용부가 이날의 운검으로 뽑히게 된 것은 성산문 박팽년 등의 계략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대개 운검이라 하면 검을 빼어들고 왕의 뒤에서 왕을 호위하고 섰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운검으로 섰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면 그야말로 일거수로 될 것이 아닌가 이날의 왕이 동궁을 곁에 앉히고 명나라 사신을 대하실 예정이니 실로 왕과 동궁과의 생명은 성승과 이용부 두 사람의 칼날 밑에 있다 할 것이다 수양부자는 응부가 담당할 것이니 다른 놈들은 군둥이 맡으소 하고 장담한 이용부의 말은 조금도 보탬없는 가장 확실한 말이다 그 다음에 죽일 놈은 신숙주야 숙주는 나와 평생 지교지만은 죄가 중하니까 불가 부주야 한 것은 성산문이다 그렇고 말고 숙주의 죄는 인지 명예보다도 가중한 바 있어 하고 자리에 있던 동지들이 웅성하였다 대개 명나라와 봉국 민간에 대하여 선의 사건이 거짓 선전을 맡은 자가 신숙주인 까닭이다 신숙주는 내가 맡으리다 그놈의 모가지는 내가 베리다 하고 나서는 것이 형조 정랑이요 상왕의 이모부대는 윤영손이다 정인지의 늙은 모가지는 내가 맡았소 팔을 뽐내고 나서는 것은 김질이다 그는 이번 모사의 가장 열렬한 급진주의자였다 가한인가? 이번 성사하면 수상은 자네 장인이 되어야 할 것일세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하는 것은 성산문이다 가한은 김질의 자다 그의 장인이라 함은 우찬성 정창손을 이름이다 대관 중에 이 일에 내통한 이는 정창송 뿐이다 이러한 의논한 것은 창덕궁의 어연이 있는 전날밤이다 이 밖에 장신 박정 송석동이 각각 밖에서 창덕궁과 경복궁을 엿봐 안으로써 무슨 군우만 있으면 동하기로 하고 궁 내에서는 잔치 중간에 일제히 일을 일으켜 왕과 세자와 정인지 신숙주 등의 중신을 죽이고 명나라 사신이 증인으로 앉은 자리에서 상황을 복의하게 하시고 왕의 죄를 성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반장이야 하고 그들은 맹세하는 술을 마시었다 한 명의 권남 두 놈은 내가 담당하마 하고 늙은 성승의 눈에 불이 난다 산문은 정다운 듯이 아버지의 주름 잡힌 얼굴을 바라본다 이튿날 창덕궁 광연정에는 명나라 사신을 맡은 큰 잔치가 벌어졌다 대청 동쪽의 주인 측에 자리가 되어 남으로부터 북의 차례로 윤봉이야 부사 아울러 명나라 사신 세 사람이 늘어안게 되고 북벽과 주 객석 좌우로는 본국 대관과 명나라 사신의 수원이 버려 서게 되었다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한확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이조판서 권남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양정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현공 조판서 김하 호조판서를 지내고 나서 도리어 도승지가 된 한 명의 좌승지 박원영 동부승지 김질 좌부승지 성산문 명나라 사신과 글짓는 접반이 되기 위하여 전라감사 박팽년 지편전 직제학 이계 등이 주인편 좌우에 입시하게 되고 도청광 성승 훈련도감 이용부는 명예로운 웅검으로 왕의 뒤에 칼을 빼어들고 모시게 되었다 광현정 마당에는 차이를 치고 풍악과 춤을 아래게 될 것이며 삼천 궁녀 중에서 고르고 고른 꽃같이 아름다운 궁녀들은 비단 소매를 너울거리며 배반 사이에 추선할 것이다 어찌하였으나 조선의 힘으로 차릴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차린 잔치다 왕은 미상불 다소의 근심이 없지 아니하시었다 연락하는 석상에서 명나라 사신한테 상황의 선의에 대하여 무슨 책이나 잡히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걱정이려니와 그보다도 이 자리에서 상황이나 또는 상황을 사모하는 자 중에서 누가 상황에 선의하시지 아니지 못하게 된 대마 즉 왕이 정인지에 무리를 시키시어 하신 음모를 발설이나 아니할까 하는 것도 염려요 그보다도 한층 더 나아가서 이 기회 명나라 사신이 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민심이 흥분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아니하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타서 왕의 목숨을 엿보는 일이나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근심이 되시었다 본래는 무서움이 없던 왕도 왕이 되신 뒤에는 겁이 많이 느르시어 주무실 때면 사벽에서 칼날이나 안이 나오는가 하시고 의심내실 때에도 있었다 그 중에도 상황을 없이 할 말씀을 정인지 한 명의 같은 무리에게서 들으신 때나 또는 혼자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날에 그러한 의심이 더하여 잠이 들지 아니하셨다 비록 신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때에는 의심이 난다 어느 신하든 문정대왕이나 상왕의 신하가 아니던가 상왕을 배반하고 돌아선 정인지 신숙주의 무리는 지금 왕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하였다 왕이란 결코 마음 놓이는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상감 내일 운검을 폐하시겨오 한은 한 명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듯이 왕에게 들렸다 등 뒤에 칼빼어 들고 섰을 두 장수 분명히 속을 믿기 어려운 성승과 이응부 왕은 생각만 하여도 전신에 찬 기운이 돌았다 또 동궁 깨워서는 명일 본궁을 지키심이 오른가하오 한 명의는 이런 말씀도 아래였다 왕은 밤을 잠없이 지내시와 매우 신기가 불편하신 대로 경복궁을 납시어 온종가를 지나시와 창덕궁으로 거동하시었다 동궁은 명의 말대로 경복궁에 있으라 하시었으나 운검을 폐하라는 명의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었다 대개 그것은 이에 어그러질 뿐더러 또한 세상에 너무 비겁하다는 치소를 들을까 두려워한 까닭이다 성승 이응부 제가 감히 나를 어찌하랴 천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진정하시려 하시었다 예정대로 상왕이 수석에 앉으시고 다음에 왕이 앉으시고 그 다음 동궁이 앉을 자리는 비우기로 되었다 성산문은 그 빈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침을 삼킨다 운검 성승이 칼을 차고 바야흐로 전에 오르려 할 때 도승지 한명예가 문을 막아서며 운검 들지 말라 하옵시오 한다 명예의 그 태도가 심히 오만 무례하였다 성승은 분김에 칼자루를 손에 대었으나 명예 뒤에 서 있는 산문이 눈짓하는 것을 보고 말없이 개하로 내려서서 뒷문 밖으로 물러나왔다 뒤를 따라 산문이 나온다 명예 놈부터 먼저 죽일란다 운검을 안 드리는 것을 보면 무슨 낌새를 챈 모양이니 닥치는 대로 한 놈이라도 죽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성승이 산문을 보고 하는 말이다 성승의 목에는 핏줄이 불룩거린다 아니올시다 하고 산문은 손을 들어 아버지를 막는 모양을 하며 세자가 아니 왔으니 명예를 죽이면 무엇합니까 오늘 일은 틀렸습니다 후일 다시 기회를 보지요 한다 이때 이응부가 역시 칼을 들고 나온다 산문이 이응부를 막으며 아니에요다 세자가 봉궁에 있고 또 운검을 들이지 아니하니 하늘이 식히는 것이에다 만일 여기서 거사를 하더라도 세자가 경복궁에서 기병을 하면 승패는 미가지니까 다른 날 상관과 세자가 함께 있는 때 일을 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한다 이응부가 산문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려 화를 내며 아닐세 일은 신속해야 하는 것이야 공연이 지연하다가는 일이 누설될 염려가 있지 아니한가 세자가 비록 봉궁에 있다 하더라도 모신 적자가 다 수양을 따라 여기 있지 아니한가 오늘 그놈들만 다 죽여버리고 상황을 복의하시게 한 뒤에 무사를 시켜 일대병을 거느리고 경복궁으로 지치어 들어가면 세자가 제가 어디로 도망한단 말인가 설사 지략 있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별 수 없을 것이야 이 천재 이류를 잃어버린단 말인가 이 사람아 하고 발을 구른다 전정에서는 풍악이 일어난다 이 풍악 한 곡조가 그칠만 하면 상왕전에 계시던 상왕과 왕이 가지런히 광연전으로 납시고 또 다른 정각에서 시각을 기다리던 명나라 사신도 광연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늦네 늦어 하고 이응부가 부득부득 들어가려는 것을 박팽년이 또 황망이 대감 이게 만전지게가 아니에다 하고 막았다 만전지게? 만전지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온 때를 놓치면 또 어느 때가 있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고 응부는 할일 없이 불러나왔다 이렇게 일이 중지된 줄도 모르고 신숙주 죽일 것을 담당한 윤영소는 편상에 앉아 망건을 다시 쓰고 있는 숙주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역시 산문이 눈짓하여 막아버렸다 왜? 왜? 하고 윤영소는 성산문이 막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이번 일에 주장되는 산문의 말을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오늘 일이 중지되는 것을 보고 김질은 그 처부 정창손에게로 달려갔다 이때 정창손은 우찬성으로 예복을 갖추고 바로 광연전으로 들어오려 하는 때였다 오늘 운검을 표하시고 세자께서 수가 아니하신 것은 천명이오 오늘 일은 다 틀렸으니 먼저 상관께 구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그러면 부기가 위하할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정창손은 잠깐 주저하였으나 가만히 있다가 화를 당하는 것보다 왕께 이 일을 아래어 부기를 누리는 것이 또한 전하 의복하는 상책이라 하여 사의 김질을 데리고 왕이 계신 상왕전으로 달려갔다 때에 마침 왕은 권용포에 익선관을 벗으시고 명나라 황제가 보낸 멸루관과 황포를 입으시고 백억호를 드시고 연회장인 광연전으로 납시려 할 때였다 정찬손이 김질을 데리고 황망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은 무슨 일인가 하여 일변 의아하고 일변 놀라운 생각으로 창손과 지를 바라보신다 소신 정찬성 아래요 지금 성산문에 무리가 영모를 하오니 상감게 없어 시급히 처분게 없이요 하고 정창손이 가장 근심스러운 빛을 보인다 무엇이 성산문이 하고 곁에 섰는 한명예를 돌아보신다 한명예는 오래전부터 성산문 박팽년의 무리가 간용하여 이심을 품을 염려가 있음을 누누이 왕께 아래옵고 또 오늘도 세자를 봉궁에 두고 웅검을 물리라는 말씀을 아랜 까달기다 한명예는 자기의 선견 지명을 자랑하는 듯이 빙글에 웃었다 영모라 하니 그래 어떻게 산문배가 영모할 줄을 전찬성이 알았단 말여 하고 왕이 창손을 누려보았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의 소신의 사위 김질이가 평소에 산문 팽년의 무리와 주축하와 이번 영모에도 참회하였다가 황천이 살피시와 제 마음을 돌리와 소신께 말하옵기로 여기 데리고 왔사옵거니와 제당만사여 소신까지도 죽여줍시오 하고 눈물을 흘린다 왕이 김질을 흘겨보신다 김질은 무릎을 덜덜 떨고 이마에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소신 제당만사여 죽여줍시오 하고 느껴온다 그래 분명 영모를 하였단 말이냐 하고 왕의 음성도 흥분으로 떨린다 소신이 무엇을 아오리까마는 따라다니며 산문 팽년의 무리가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들은대로 말하여라 하시는 왕의 눈에서는 불이 나려고 한다 영모란 말도 불쾌하거니와 더구나 오늘과 같은 날 조선의 만민이 귀껍게 왕을 추대하는 양을 사실로 보이려고 하고 그 중에도 상왕과 왕 사이에 왕위를 주고받는 일이 가장 의압하게 된 것을 실제로 보이자는 오늘의 이러한 불쾌한 일로 파흥과 망신을 아울러하게 된 것이 분하였다 김질은 성산문이 자초로 의논하던 것과 오늘 하려던 계획이며 하려다가 중재하게 된 연휴를 아래되 극히 자세하게 아래였다 그러나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열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털끝 만큼도 입 밖에 비치지 아니하였다 그래 너도 그 영모에 참해 했더란 말이지 하고 왕은 당장에 김질을 죽이기라도 할 것 같이 노려보신다 전하 김질이 아니면 누가 이 영모를 사전에 아래오릴까 김질의 죄는 용서하시오 하고 한명애가 곁에서 김질을 변호한다 황궁하리라 하고 왕은 오늘 연애도 다 잊어버린 듯이 부랴부랴 경복궁으로 돌아오셨다 명나라 사신과 백관에게까지도 왕이 갑자기 미령하시어 황궁하신 줄로 말하게 하시고 권남과 한명애가 신숙주 등 극히 신복인 몇 중심만 따르라 하시었다 그리고는 상왕이 주인이 되시고 계양궁과 정인지가 왕을 대표하여 사신과 수작이 있었으나 흥이 난리가 없었다 사신은 무슨 눈치를 채웠는지 곧 사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황궁하신 왕은 편전에 좌정하시고 숙의 장사를 모으신 뒤에 명을 내려 재승지를 부르라 하시었다 승지 박원영 윤자원 김질 등이 들어온 뒤에 성산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들어와 추보로 옥자 앞에 나아가 좌부 승지 성산문이요 하고 왕의 앞에 부복하려 할 때 왕의 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내금의 조박림이 달려들어 우선 철여위로 산문의 어깨를 한데 후려 갈기고 발을 번쩍 들어 산문의 목을 내려 밟으며 이놈 바로 아래어라 하고 외친다 충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다 산문은 일이 탄로 난 것을 깨달았고 오늘 왕이 갑자기 보통이 난다고 하여 어연의 참회도 아니하고 그꺼이 돌아온 연유도 알았다 이놈 네가 죽을지를 몰라 하고 왕이 발을 구르신다 조박림은 손수 산문의 두 팔을 잡고 발로 산문의 뒷가슴을 차서 붉은 오라로 잔뜩 결박을 지운다 무슨 일인지 모르거니와 이것은 과하지 아니하오 하고 산문은 고개를 들어 조박림을 바라본다 왕이 물으시는 말씀에는 대답이 없고 조박림에게 말을 붙이는 산문의 태도는 왕의 오장을 뒤집어 놓는 듯이 더욱 미웠다 이놈 듣거라 내 내 녹을 먹거든 무엇이 부족하여 오늘 우리 부자를 해하려고 영모를 하였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하시는 왕의 말씀에 산문은 이윽히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허허 하고 웃으며 그런 말씀을 누가 아래였는지 아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하고 얼굴이 획풀려 태연하게 된다 김질아 네 나와 산문과 면질하여라 하시는 왕의 명을 받자와 김질이 덜덜 떨리는 무릎을 끌고 나와 산문의 옆에 두어걸음 떨어지어서 선다 산문이 김질을 바라보며 이 사람 상과 함께 무슨 말씀을 아래였나 하고 빙글에 웃는다 자네가 그러지 아니하였나 승정원 입직실에서 그러지 아니하였나 그때 근일에 해성이 뜨고 상원에서 시루가 울었으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자네가 날더러 그러지 아니하였나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네 말이 요새 상왕께 없어 창덕궁 북문을 열고 금성대군의 구가에 왕래하시게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시 한 명의 같은 놈들이 상왕을 좁은 골목에 드시게 하고 역사를 시켜 담을 넘어 죽이게 하려는 깨라고 자네가 날더러 안 그랬나 바로 승정원 대청에서 그래서 하고 산모는 옳다는 듯 비웃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러고 자네가 날더러 네 장인한테 이 말을 하라고 그래서 우선 윤사로 신숙주 한 명의 무리부터 없애버리고 상황을 다시 세우면 니라서 쫓지 아니하려고 그러지 아니하였나 내 말이 다 옳지 아니한가 하고 김질의 얼굴은 처음에는 붉었으나 산문의 눈살에 전신의 피가 다 말라버리는 듯이 점점 점점 얼굴이 파랗게 되고 입술이 말라 격련하고 망건 편자에는 수없는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힌다 그래 그래서 자네는 자네 장인 정 창손한테 그 말을 전하였던가 하고 산모는 또 한 번 웃는다 김질은 대답이 없다 두 무릎이 마주친다 그래 그 뿐인가 더 할 말은 없나 하고 성산문의 말은 아직도 부드럽다 하도 어이없고 기가 막혀 나오는 부드러움이다 성산문과 김질의 양인 대질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 울려날 때마다 왕과 좌우에 입시한 신하들의 등골에는 찬 기운 더운 기운이 번갈아 흐른다 김질이 아무쪼록 자기는 빼어가면서 또 왕이 듣기 싫어하실 지리하게 모벅하려던 전말을 말하는 것을 산문이 고개를 흔들어 막으면서 그만해라 네 말이 다 옳지만은 좀 깐깐하다 하고 다시 왕을 바라보며 더 말할 것 있소 상황께 없어 춘추가 높으시어서 선의하신 것도 아니시고 잘못하심이 있어서 하신 것도 아니시오 나으리라든가 정인지 신숙주 한 명의 같은 불충한 무리들에게 밀려서 선위를 하옵신 것이니까 복위를 원하는 것은 인신소당위가 아니오 다시 물을 것 있소 그래서 오늘 나으리 부자를 죽여서 천하의 공분을 풀려고 하였더니 이리 뜻같이 못하여서 이 꼴이 되었소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하고 왕을 상감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으리라고 부른다 왕은 산문에 태어난 태도와 불공한 말에 더욱 진노하시와 이놈 니가 입으로 충혈을 부르며 감히 나를 배반하니 저런 죽일놈이 있느냐 하시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 것을 산문이 막으며 배반이란 말이 되오 내가 어찌하여 배반이란 말이여 우리네 심사는 국인이 다 아는 것이야 나으리같이 남의 국가를 도적하는 사람도 있거든 산문이 인신이 되어 그 근부가 폐함이 되심을 참아보지 못함이지 배반이란 말이 되오 아스시오 나으리가 평일에 언필칭 주공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였소 어디 주공이 이런 짓 하였을댈까 성산문이 한 일은 천무 이일이여 민무 이주인 연고요 아스오 그리마오 하고 왕을 책망한다 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시오 발을 구르시고 소리를 높이시오 그러하거든 네 어찌하여 수선하는 날 막지를 못하고 오늘 와서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하신다 명나라 사신이 온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왕께는 더욱 한이 되는 까닭이다 힘이 못 미쳤소 마음이 없었겠소 내가 나서야 막지도 못할 것이오 돌아가 죽으려 하였으나 죽기만 하면 무엇하오 도사 무이기겠기로 훈리를 도모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이 욕이요 그리오 하고 산문은 분과 한을 못 이기는 듯 한숨을 쉬고 힘없이 고개를 숙여버린다 이놈 내가 칭신을 아니하고 날들어 나으리라 하니 웬말인고 내가 내 녹을 먹었거든 녹을 먹고 배반함이 반복이 아니고 무엇인고 상황을 복의한다 하나 실은 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 하신다 산문이 고개를 번쩍 들어 노안 눈으로 왕을 노려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상황이 계시거든 나으리가 어떻게 나를 신하로 삼는단 말이오 또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 일이 없소 내 말을 못 믿거든 내 집을 정물하여다가 계량하여 보오 나으리께 받은 것은 그대로 쌓아두었으니 도로 가지여 가오 나으리가 하는 말은 다 허망 무가치야 그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오 하였다 왕은 참다 못하여 이봐라 내 이놈을 불러 지지어라 하고 발을 구르시고 안즈락 일락 하신다 무사는 청동 화루에 숯불을 피우고 인두와 화 젓가락을 묻어서 달인다 번쩍 빼어디는 인두는 불핀 숯과 같이 벌겋게 달았다 무사가 달려들어 산문의 옷을 찢어 벗긴다 왕은 속히 하라고 성화같이 재촉하신다 왕은 일변 성산문을 인두로 지지어 가며 이번 영모의 공모자가 누구 누구냐고 국문을 계속하고 일변 승지 윤 자운을 창덕궁으로 보내어 성산문 등이 상황을 죽이려는 영모가 발각된 시방 공모자를 공초받기 위하여 국문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여 가로대 성산문이 심술이 불초하지만은 떼기 학문이 좀 있기로 정원에 두었 압더니 근일에 일에 실수하는 것이 만서 없기로 예방승지를 공방승지로 고쳐 압더니 그것을 마음의 분이 여기어 말을 지어 가로대 상왕이 유의집에 왕래하시며 그윽히 불축한 일을 도모하신다 하고 또 대신들을 다 죽이려 합기로 시방 국문 하나이다 하시었다 이로 복원대 성산문이 상황을 헤아려 하는 음모를 하기 때문에 괘씸하여 국문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전하러 온 윤자운에게 상왕은 술을 주시었다 혹시 상황은 윤자운이가 전하는 왕의 말씀을 믿었는지도 모른다 대개 산문 등은 이 일을 도모할 때 상황께는 아시게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만일 상황이 이 일을 아신다 하면 불행히 일이 패한 뒤에 화가 상황께 미칠 것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산문의 팔과 다리에는 불같이 뻘건 인두가 번갈아 다 지글지글 사리 타고 기름과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잘못하였다고 빌지도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 불지도 아니하였다 또 불어댈 필요도 없었다 김지리가 일러 바쳤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동지를 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산문의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과 또 누구누구와 함께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벌걱계단 해 젓가락으로 넓적다리와 장단지를 뚫기도 하고 두 팔과 손바닥을 뚫기도 하였다 고기 굽는 냄새와 같은 살과 기름 타는 냄새가 대골 마당에 까지 번지고 방 안에는 노란 연기가 피어오른다 벌걱게 달았던 해 젓가락과 인두는 산문의 피와 기름으로 하여 순식간에 식어버린다 뿌지직뿌지직 하는 소리가 그칠 때마다 산문은 이놈들아 새가 식었구나 더 달게 하려무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왕은 더욱 진노하여 이봐라 그 놈이 본시 흉악한 놈이라 불이 뜨거운 줄 모르나 보다 네 새꼭챙이를 불이 다 되도록 달궈서 그놈의 배꼽을 쑤셔라 그래도 아픈 줄 모르고 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보리라 그러고 저놈이 만일 기색하거든 냉수를 뿜어서 깨어가며 지지어라 하신다 이는 성산문이 아픈 것을 못 이기어 가끔 꼬박하고 조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불같이 뻘건 새꼬창이가 산문의 배꼽을 지진다 기름이 보글보글 끓고 그 기름의 불길이 일어난다 꼬박 졸던 산문은 번쩍 눈을 떠서 자기가 당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더니 성산문의 몸뚱이가 다 타서 없어지기로 성산문의 가슴에 박힌 일편 일편 충성이야 탈 줄이 있으랴 하고 병력같이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에 놀래어 새꼬치든 무사가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산문의 배에서 붉은 피가 한없이 흐른다 이때 신숙주가 무슨 은밀한 말씀을 아래려고 왕의 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산문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른다 이놈 숙주야 네가 나와 함께 집현전에 입직하였을 적에 영능 깨워서 원손을 안으시고 뜰에서 거니시며 뭐라고 하시더냐 내가 천추 만세 후에 너희는 이 아이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든 너는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아무리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하기로 네가 이다지 극히 극악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놈아 네가 대의를 저 버렸거든 천벌이 없이 부기를 누릴 듯 싶으냐 숙주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감히 산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왕은 숙주를 명하여 전으로 피하게 하신다 산문은 점점 기운이 없어진다 힘써 몸을 바로 잡으려 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눈이 감긴다 앞으로 고꾸라질 듯한 때에 왕이 무사를 명하여 냉수를 몸에 끼얹으라 하신다 산문이 깜짝 정신을 차려 옥자에 앉으시어 숨소리가 높으신 왕을 바라보며 나으리 형벌이 너무 참혹하구려 하고는 그만 기절하여 쓰러진다 왕은 기절한 산문으로 한편을 비켜 다시 피어나도록 약을 쓰라 하고 다음에 박팽년을 앞으로 불렀다 왕은 이번 일에 잃어버릴 인재를 아끼거니와 그중에도 박팽년을 더욱 아끼었다 그도 그럴만하다 집현전 문학지사 중에 가장 이름난 사람으로 신숙주 최앙 이석형 정인지 박팽년 성산문 유성원 이계 하위지 등이 있어 산문의 문 의지의 책소 성원의 경사 개의 시 이 모양으로 각각 특장이 있었지만은 그중에도 팽년은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경악 문장 필법 어느 것이나 빼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 까닭으로 왕은 박팽년을 아껴었다 그뿐 아니라 세조가 정란을 마치고 영의정이 되어 부중의 대연을 베풀었을 때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왕은 이 시가 자기의 공업을 칭송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판에 새겨 부중에 걸게 하였다 이 때문에도 박팽년은 아까웠다 그래서 한 명예를 시키여 팽년들어 네 내게 항복하거나 이 일을 모르노라고만 하라 그러면 살리리라 하고 귓속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박팽년은 웃었다 그러고 마루에 흐른 성산문의 피를 가리키며 나흘이 이 피를 보시오 이것이 충신의 피오 하고 무릎을 꿇어 감히 그 피를 밟지 못할 양을 보인다 나흘이란 팽년의 말에 왕의 비위는 와락 뒤집힌다 산문이 나를 불러 나흘이라 하더니 너도 나흘이라 한단 말이냐 어찌하여 너 내게 칭신을 아니한단 말이냐 하고 무사를 시켜서 주먹으로 팽년의 입을 지어 지르게 하신다 그래도 팽년은 굵지 아니하고 말끝마다 왕을 불러 나흘이라 하고 자기를 불러 나라고 한다 내가 이미 내게 신을 일컬었고 또 내 녹을 먹었거든 이제 와서 칭신을 아니하면 무엇 한단 말이냐 하고 왕은 팽년을 비웃으신다 내가 상황의 신하여 나흘이 신하여 나흘이 신하가 아니어든 나흘이 앞에 칭신할 리가 있소 죽여도 안 될 말이오 하고 팽년이 입으로 피를 뿜는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지금까지 칭신을 하였단 말이냐 하고 왕은 어성을 높인다 칭신을 할 리 있소 내가 충청 감사가 되어 나흘이에게 계목을 보낼 때 일찍 신이라고 한 일이 없고 또 나흘이가 주는 쌀 한 알갱이도 먹은 일이 없소 내 말을 못 믿거든 계목을 고람이라고 하시구려 또 나흘이가 녹이라도 준 것은 딴 곳간에 꼭꼭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도로 가져가시오 박팽년이 굶어 죽을지언정 두 임금의 녹을 먹을 사람이 아니요 하고 엄숙하기 추상과 같다 이봐라 그놈의 입에서 나흘이란 소리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매우 때려서 저리 밀어놓아 다시 생각하여 보게 하라 하시고 왕은 이웅부를 부르신다 이웅부는 종이품 훈련도감의 의풍이 늠름한 군복을 입고 투구 밑으로는 히뜩히뜩한 반백의 기밑 터럭이 보인다 왕은 이웅부를 보시고 너는 낱개나 먹고 귀밑이 허연 것이 의리를 암즉하거든 저 무지한 놈들의 꼬임에 든단 말이냐 그래 어쩔 짝정이냐 하시고 호유하는 어조로 물으신다 의여ächen 문부가 미세 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놈 무엇이 어찌하여 상황을 핑계로 사직을 도모하고서는 하시고 왕은 분 을 못 이기시어 주먹을 불끈 지시고 이를 가신다 나흘이란 말도 비위가 지집히려든 하물며 임자라고 함이랴 당장 이용부에 간을 내어 씻고 싶도록 분하시었다 사직을 도족한 것은 쉬앙 자넬세 우리네는 무너진 강상을 바로 잡으려다가 이렇게 자네 손에 붙들린 것일세 잔말 말고 어서 죽이게 죽여 하고 응부가 발을 탕 구르니 대골이 흔들린다 전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실색한다 지금이라도 손에 칼이 하나 있었으면 하였으나 이제는 결박된 몸이라 어쩔 수 없었다 왕은 자네라는 응부의 말에 참다 못하여 옥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입에 거품을 부시고 이 놈을 이 대역무도한 놈을 세워놓고 껍질을 벗기되 개 껍질 벗기듯이 하여라 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신다 무사들이 번쩍번쩍하는 시칼같은 칼을 들고 달겨들어 응부의 옷을 찢어벗기고 세워놓은 대로 목에서부터 등과 가슴과 팔로 껍질을 내려 벗긴다 칼이 지나간 뒤를 따라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리고 껍데기 벗겨진 살은 실룩실룩 경련한다 쩍쩍하고 껍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응부는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몸도 꼼짝 아니하고 꼿꼿이 서 있다 응부가 산문 팽령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서생은 불가여 모사라더니 과연 이로구나 아까 내가 한번 칼을 써보려 할 때 너희놈들이 굳게 막아서 천재 일시를 놓쳐버렸으니 이런 분할 때가 있나 이놈들 날더러 만전지게 아니라고 하였지 그래 이 꼴 대는 것이 만전지게냐 애기 못생긴 놈들 같으니 너희 같은 놈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개 같은 놈들 못생긴 놈들 하고 이를 간다 누구 누구와 함께 역모를 하였느냐고 묻는 데는 이웅부는 다만 한마디 무슨 물을 말이 있거든 저 썩어진 선빈놈들한테 물을 여무나 하고는 이내 굳게 입을 다치어 버리고 만다 왕은 더욱 놓아여 당근질을 하라고 명하신다 성산문을 지지던 새꼬챙이를 뻘겋게 달게 하여 응부에 불두덩을 지지니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그 기름에 불이 붙어 번쩍 불길이 일어나고 살점이 있고 타서 문들어 지어 떨어진다 이놈 그래도 항복을 하니 그래도 같이 한 사람을 안 불어 하고 왕은 소리를 지르시고 안지락일락 진정을 못하시도록 분통이 터지신다 응부는 왕의 말은 깃등으로 듣고 대답도 아니하고 안색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꼿꼿이 서서 홍종같은 어성으로 이놈들아 새꼬챙이가 식었구나 더 달고 오너라 하고 종시 항복을 안이한다 왕은 할 일 없이 응부를 물리라 하고 이계를 끌어내어 당근질을 시작한다 이계는 서서히 왕을 바라보며 여보 이게 무슨 형벌이오 하고 물었다 과연 이런 형벌은 걸주 이유에는 없는 것이다 왕은 무료하여 더 물으시지 아니하고 하위지를 불러낸다 하위지는 상왕이 선의하신 뒤에 벼슬을 버리고 서산향제로 내려갔었으나 이번에 동지들에게 불려 올라왔던 것이다 왕은 의지를 보시고 이놈 너도 저놈들과 같이 역무를 하였지 하고 물으신다 참칭 왕을 패하고 상왕을 복의하시게 하려고 하였지요 하고 의지는 한숨을 쉰다 불행히 실패하였다는 뜻이다 어찌해서 그랬어 벼슬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고 다시 물으신다 벼슬? 나으리가 영의정을 죽이로 받을대요 악을 치고 의를 붙들자는 것이오 하고 극히 선선하게 대답한다 그는 본래 침묵하고 또 있는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상왕께서 사위하신지 얼마 안이 되던 어떤 날 박팽년은 하위지를 찾아왔다가 비를 만나서 의지에게 우비를 빌어 입은 일이 있다 그때 의지는 시 한술을 지어서 팽년을 주었다 그 시는 이러하다 천년은 남아가 예나 이제 나 모름지기 의를 위하여 살고 죽을 것을 말한 것이오 아래 여는 사생을 같이 하자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 시를 받은 팽년은 다만 눈으로 알았다는 뜻을 표하였던 것이다 왕이 다른 사람과 같이 위지에게도 악형으로 항복을 받으려 할 때 위지는 다만 내가 반역일 것 같으면 죽일 것이지 더 물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다시 말이 없다 왕은 악형도 지리해지고 또 악형했자 신통한 것이 없을 것을 알아서 화로로 울려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성산문을 향하여 그같이 한 사람이 누구누구인 것을 물었다 일이 이렇게 다 발각이 된 뒤에 숨길 것이 없다고 산문은 선선하게 대답한다 지금 나으리가 다 물어보지 않았어 박팽년, 유흥부, 하오이지, 이계가 다 내 당이요 한다 내 아비 승이 온검으로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 하였지 하고 왕이 물으신다 그랬소 내 아버지가 이 일에 아니 참여할 리가 있소 하고 산문이 자긍하는 듯이 대답한다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하고 그래도 더 알아보려고 왕이 물으실 때 산문은 내 아비도 아니 숨기거든 다른 사람을 숨기겠소 그 밖에는 더 없소 김질이 있군 하고 웃는다 김질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때의 제약 강희안이 붙들려 들어온다 왕은 그를 고문하였으나 그는 모른다고 한다 왕이 산문을 보고 희안도 내 당이지 하고 물었다 희안은 참말 애매하오 나으리가 선조 명사를 다 죽이고 이제 이 사람 하나 담았으니 이 사람을 랑 죽이지 말고 쓰시오 현인이 멸종이 되면 나락골이 되겠소 희안은 현인이오 또 애매하니 후일에 죽이더라도 아직은 살려두고 쓰시오 한은 산문의 말은 실로 간절하다 왕은 산문의 말이 오리여겨서 희안을 놓기로 하였다 악형도 다 끝난 때 공초참의 이희가 한편 구석에서 나서며 소인이 산문배의 역모를 아웃고 진즉 징계하려 하였사오나 사실을 더 알아보려고 늦었사옵니다 여량 부원군 송현수와 그 아내 민씨와 또 전 예조판서 권 자신과 그 어미 채씨가 다 이희를 간참한 줄로 아래요 하고 일러바친다 이희는 성산문 등과 같이 의논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 일이 탄로되어 성산문이 국문을 당하게 됨에 혹시나 자기 이름이 나오지나 아니할까 하여 전전긍긍하였으나 산문은 이미 알려진 사람밖에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유성원도 늙은 어머니가 계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희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희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희는 안심이 되지를 아니하였다 더구나 김질이 큰 공명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 공명을 못한 것이 분할 뿐더러 또 어느 때 김질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국리에 낸 것이 송현수 권 자신을 걸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공조참해 이희는 영리한 사람이다 그러나 얘기한 바와 같은 칭찬을 이희는 받지 못하고 성산문 등의 무서운 눈질만 받아 몸에 오한이 나도록 몸소리를 치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병이 나서 누웠다 그는 악한 일을 먹고 사귈 만한 뱀의 똥집이 없었던 것이다 왕은 송현수 권 자신을 이번 기회에 없이 할 결심을 하였으나 해도 이미 다 간 오늘에 계속하여 잡아다가 국문할 생각은 없었다 그만하고 내전에 들어가 편히 쉬고 싶으시었다 왕도 너무 격렬한 흥분과 참혹한 광경에 진저리가 나고 심신이 피곤하신 것이다 맥이 풀리는 듯 하시었다 이놈들 끌어내어 오차를 하여라 하는 명령을 도승지 한 명에게 내리시고는 목자에서 일어나시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내전으로 듭시었다 성산문 이용부 등은 눈을 들어 왕이 문으로 나가시는 뒷모양을 바라본다